두 분 노형. 참으로 미안하게 됐소. 이 늙은 것과 저 사람은 잠시 일이 있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두 노형의 옷 좀 빌려야겠소. 하고는 즉시 오른쪽 사나이의 옷을 벗겨자 기가 입더니 사나이의 두 손을 묶었다. 당승모 역시 소부리가 손을 쓰는 것을 보자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또 한 명의 흑색 장아내의 옷을 벗겨가라 입더니 단독까지 한 후 사나이의 손을 묶었다.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몸을 돌렸다. 자 이제는 가볼까. 자네는 밥상을 들고 나를 따라오게. 그리고는 문을 열더니 한 손에 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당승모는 손에 밥상을 든 채 그의 뒤를 따라들며 소부리는 다시 열쇠를 채우더니 뒤뜰을 향해 걸어갔다. 빙장에 있는 방은 모두 컸지만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았으며 점포위의 부하들도 몇몇 대지 않은 것 같았다. 또한 사방이 어두컴컴한 것으로 볼 때 마치 빈 집과도 같았으며 개의 뜰을 지나왔지만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다. 계속 뒤를 살피며 한동안 걷고 있을 때 소불위가 갑자기 불을 끄며 당승물을 끌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한동안 숨을 죽이고 땅에 엎드려 있을 때 일진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한 달빛 아래 간신히 보이는 그 사람의 책으로 보아 바로 빙장의 늙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는 매우 신중한 걸음으로 뜰을 지나 서쪽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소부리는 등불을 내려놓은 다음 당승무에게 눈짓을 하며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다. 당승묘 역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아갔다. 서쪽 문 밖엔 조그만 개천이 있었으며 주위에는 작은 집들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늙은 노인은 심상치가 않은 듯 천천히 걸어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소부리는 남의 뒤를 미행해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뒤를 따르면서도 암암리에 몸을 숨길 수가 있었으며 상대가 발을 멈추고는 즉시 당승무에게 손짓을 하며 숨도록 하였다. 늙은이는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껴듬인지 다시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급히 몸을 돌려 주위를 살폈다. 소부리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중에 당승무에게 지시를 했으며 마치 번개처럼 몸을 날려 벽에 붙었다. 상대가 걸어가면 그들도 따르고 멈추면 그들 역시 멈췄다. 이렇게 되자 늙은이가 아무리 교활하다고 해도 자기의 뒤에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때 그 늙은이가 갑자기 몸을 쭉 펴고 좌우를 한번 살피더니 마치 비호처럼 지붕 위로 몸을 날리며 즉시 사라져버렸다. 소부리는 급히 몸을 돌려 당승물을 향해 나직이 소리쳤다. 어서 저 노인의 뒤를 쫓아라. 말을 끝남과 동시에 그는 즉시 지붕 위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자 하나의 까만 그림자가 10여 장 밖에 있었다. 소부리는 내심 놀라며 암합리의 생각을 굴렸다. 저 사람의 경공이 이처럼 대단한 것을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가 노인 차림을 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여기까지 생각을 한 그는 즉시 몸을 날려 뒤를 쫓았다. 하지만 당승무가 소부리의 뒤를 따라 지붕 위로 몸을 날리고 다시 땅에 내려섰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당승무는 비록 소부리와 경공을 비한다면 차이가 많았지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전력을 다해 쫓아갔다. 이때 숲속에서 한 사람이 불쑥 나오더니 당승무를 향해 손짓을 했다. 당승무는 그 사람이 소부리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급히 다가가며 물었다. 손옷대. 그 노인은 어떻게 쳤습니까? 소부리는 입에 손을 가져다 대며 나직이 말했다. 조용히 나를 따라오게. 두 사람은 조용히 대추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숲을 지나자 앞에는 한 채의 초가집이 있어들며 대나무로 엮은 울타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사람이 살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들 두 사람은 숲 옆을 지나 순식간에 그 집에 뒤로 다가왔다. 당승무는 소부리가 점포위를 찾으러 가지 않고 이 늙은이를 따라온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손옷안이 바로 이 초가집 속에 숨어 있단 말인가. 소부리는 울타리 곁으로 바짝 다가가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저는 민밀로 말을 이었다. 여보게. 절대로 소리를 내서는 안되네. 소부리와 당승무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거기에는 마른 풀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스치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바로 이때. 소부리는 갑자기 쥐가 우는 소리를 내며 손으로 풀을 뒤적이는 등 마치 쥐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소리를 냈다. 당승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자 매우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으나 소부리가 재빨리 어깨를 눌렀다. 당승무는 깜짝 놀라 즉시 처마 밑에 몸을 움츠렸다. 이때 방 안에서 가느다란 음성이 침묵을 깨뜨리며 들려왔다. 노정 자네는 남의 일에 너무 간섭이 심하군. 두 마리의 좀도둑이 싸우는 것을 가지고 왜 그처럼 당황해하는가. 이어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30년이란 세월을 흑의 총관을 찾기 위해 보냈는데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나. 다시 가느다란 음성이 약간 크게 들려왔다. 자네가 여기에 온지도 벌써 보름이 다 되어 가는데 사마장홍을 찾았는가 못 찾았는가. 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리며 다시 말소리가 들렸다. 내가 추측하기로는 사마장홍이 장중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네. 가느다란 소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전포이가 이미 장중에 1년 동안 살아오고 있다던데 사마장홍이 장중에 있다면 전포이를 속일 수 있을까. 노인은 다시 헛기침을 하며 말을 받았다. 전포이가 지금까지 가지 않는 것은 아마 사마장홍이 장중에 있다는 것을 매우 믿고 있는 모양이네. 노인은 또다시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우리가 전포이를 발견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 정오에 또 다른 두 사람이 왔네. 또다시 가느다란 음성의 사람이 궁금한 듯 물었다. 자네는 그들 두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나는 설상무용 소불이었고 또 하나는 젊은 놈인데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매우 의심적었네. 가느다란 음성은 다시 다그치듯 물었다. 그 젊은 놈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노인은 가볍게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자칭 탈혼장 방통의 문화라고 하며 또한 염지천의 새로운 제자라고 하더군. 가느다란 음성의 사람은 가벼운 탄식을 했다. 그렇다면 염지천이 다시 나타났단 말인가. 소불이는 그들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 집더 밀을 해치며 안으로 눈길을 돌렸다. 방 안에 있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늙은이었으며 가느다란 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험상국게 생긴 도인이었다. 그는 남루한 도포를 입고 있었으며 허리에는 큰 병을 하나 차고 있었다. 소불이는 깜짝 놀랐다. 하나는 랍탑도사 두경강이며 그가 부른 노정이란 자는 이랑신 정수복 이하 아닐까. 그런데 이들은 무엇때 문의 소노반을 찾는 것일까. 구동미향 랍탑도사 두경강과 이랑신 정수복은 홍채 마녀의 수화에 있는 대장으로서 강호상에서의 명성도 낳지 않았다. 이때 방 안에서 들리던 두 사람의 대화가 갑자기 정지했으며 소불이는 즉시 몸을 수그렸다. 동시에 이랑신 정수복이 몸을 일으키더니 주위를 한번 살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나는 것 같군. 두경강 역시 숨을 죽이며 밖에 동태를 살피는 것 같았다. 나 역시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이미 사방의 사람을 매복시킨 것 같소. 정수복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볍게 벽을 두들겼다. 향춘 낭자. 밖에 동정을 좀 살펴보아라. 정수복의 말이 끝나자마자 옆방에서 한 여자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오법께서는 저더러 나가 대응하라는 것입니까. 소불이는 안도에 숨을 내쉬며 생각을 굴렸다. 다행하게도 우린 벽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발각이 되지 않았구나. 소불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일성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장노인. 빨리 나와서 오라주를 받아라. 이에 정수복은 두경강을 바라보며 나지게 물었다. 자네는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느냐. 두경강은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때 다시 고 함소리가 들려왔다. 장노인. 너는 귀가 멀었느냐. 이윽고 정수복은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쉰듯 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자 정수복은 다시 옆방의 벽을 두드렸다. 아향 이 깊은 밤에 누가 소리를 지르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다시 옆방에 또 한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제가 곧 나가보겠으니 할아버지께서는 어서 주무십시오. 곧이어 일진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한 청인소녀가 문 앞에 나타났다.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신데 이 깊은 밤에 우리 할아버지를 찾으십니까? 청인소녀가 연속 두 번을 불렀지만 아무대 답이 없었다. 청인소녀는 고개를 돌리더니 방 안을 향해 소리쳤다. 할아버지께서 잘못 들으신 모양이에요. 문 밖에는 귀신의 그림자조차 없어요. 그러나 청인소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싹 싹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두 개의 까만 그림자가 날아들며 대문 양쪽에 와붙었다. 두 개의 그림자는 바로 흑색기였다. 이 두 자루의 삼각 흑기는 까만 종이로 만든 것이며 기에는 글씨는 커녕 아무것도 그려있지 않았다. 정수복은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청인소녀를 향해 물었다. 아 향! 밖에 아무도 없단 말이냐? 문쪽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던 청인소녀가 가볍게 탄식을 하며 입을 열었다. 실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사람의 그림자는 없고 두 개의 흑기가 붙었을 뿐이에요. 이어 청인소녀는 문 옆으로 다가서며 손을 내밀어 흑기를 뽑으려 했다. 바로 이때 일진의 냉랭한 기침소리가 들려오더니 삼장 밖에서 흑포를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다. 아 향! 그 귀는 뽑을 수가 없다. 어두운 밤중에 갑자기 기이한 흑포를 입은 노인이 나타난 것만도 음산한데 그 자의 얼굴은 혈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죽은 사람과도 같았다. 청인소녀는 날카롭게 쏘아보며 냉랭하게 코 웃음을 쳤다. 흥! 무엇 때문에 뽑지 못한단 말이에요. 흑포인은 손짓을 하며 급히 말을 받았다. 빨리 가서 너희 할아버지를 불러내라. 청인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여전히 날카롭게 물었다. 저의 할아버지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저 두 개의 흑기는 당신의 것인가요? 흑포인은 그녀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바로 노부의 구홍기이다. 소부리는 구홍기라는 소리를 듣자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청인소년은 몫이 분한 듯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 깊은 밤에 이처럼 괴이한 길을 우리 집 문에다 꽂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제가 당장 뽑아버리겠어요. 말을 끝내자마자 청인소년은 몫이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듯 두 개의 길을 부러뜨리고 땅바닥에 힘껏 던져버렸다. 이때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소부리는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망산기수의 구홍기에는 독약이 묻어있기 때문에 강호상에서는 감히 만질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면 이 청인소년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렇지. 이 청인소년은 이랑산정 수복과 같이 있는 것을 보니 그 문지기의 손녀임에 틀림이 없다. 흑포인은 음산한 눈초리로 청인소녀를 훑어보며 담담하게 웃었다. 감히 노부의 면전에서 구홍기를 부러뜨리 단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청인소년은 여전히 날카롭게 쏘아보며 싸늘히 쏘아붙였다. 당신이 이 기이한 길을 우리 문에 꽂힌 것은 우리에게 시비를 걸기 위해서인데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흑포인은 다시 고개를 돌려 방쪽을 바라보더니 나직이 물었다. 너의 할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나를 피하고 있느냐? 청인소년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퉁명스럽게 반문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매달 3전에 은자를 벌기 위해서 빙장의 일을 돌보고 있으니 밤에는 물론 주무셔야 하지 않겠어요. 흑포인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한두어 번 끄덕이더니 도련 언성을 높였다. 급히 물어볼 말이 있으니 어서 가서 불러와라. 하지만 청인소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무슨 일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흑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인소년을 똑바로 주시했다. 지금 너의 집에는 두 몇 명이 살고 있느냐? 청인소년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세 명이 있어요. 할아버지와 저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흑포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물었다. 너희들은 정말로 이 마을의 사람이냐? 청인소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언성을 높였다. 맞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살아 와두며 빙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씨예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아세요? 흑포인은 여전히 음산한 눈초리로 청인소녀를 쏘아보더니 창백한 얼굴에 가느다란 미소가 떠올랐다. 거는 손을 한번 바라보아라. 무슨 이상이 없는지. 청인소년은 천천히 긴 장갑을 벗더니 고개를 숙여 바라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이 두 개의 흑기를 만졌을 뿐인데 무엇이 이상하다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청인소년은 장갑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손에 독약이 묻을 리가 없었다. 흑포인은 냉소를 터뜨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노부는 너를 먼저 죽인 후에 너의 할아버지와 결단을 내겠다. 이 말에 청인소년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제 보니 당신은 사람을 죽이려고 온 것이군요. 흑포인은 괴이한 웃음을 날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어 흑포인은 청인소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순간 흑포인이 발을 움직임과 동시에 사방에서 7,8개의 유령과 같은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일제히 초가집을 향해 접근해 갔다. 이렇듯 흑포인이 초가집을 향해 7,8장정도까지 다가갔을 때 갑자기 방 안에서 한 여자의 냉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그가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왔나요? 청인소년은 여전히 흑포인을 주시하며 말을 받았다. 아마 할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늪 모양이다. 흥 하는 냉랭한 숨소리와 함께 집 안에서 갑자기 까만 그림자 하나가 흑포인의 정면을 향해 비호처럼 덮쳐갔다. 흑포인은 손을 들어 막아내는가 싶더니 공세가 너무 맹렬했음인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방금 흑포인을 덮쳐간 까만 그림자는 바로 하나의 의자였다. 흑포인은 두 눈을 부릅 뜨더니 큰 소리로 웃어 젖혔다. 으하하하하 보아하니 별수가 없는 모양이구나. 방 안의 여자는 다시 깔깔 웃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호호호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 너의 머리통을 조개버릴 것이니 그리 알아라. 곧이어 또 하나의 까만 그림자가 흑포인을 향해 번개처럼 날아갔다. 이어 흑포인이 손을 내밀어 일장을 가하자 그 검은 물체는 즉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검은 물체는 음식을 볶을 때 사용하는 하나의 냄비였다. 그 냄비가 흑포인의 일장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튀기자 초가집을 둘러싸고 있던 7,8명의 사나이들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더니 그 중 3명이 그 자리에 쓰러졌다. 소부리는 내심 크게 놀라며 탄식을 금치 못했다. 참으로 의외의 변화로구나. 이때 흑포인의 두 눈이 번득이는가 싶더니 그는 곧 소매자락 속에서 한 자루의 짧은 금도를 꺼내들었다. 칼등에는 일종의 작은 방울이 달려있어 손에 쥐자 일지의 방울소리가 울렸다. 장노인 너는 비겁하게 방 안에 숨어서 사람을 상하게 하다니 나는 오늘 너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때 집안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번득이던 이 청이소녀 옆에 17,8세 가량 되어 보이는 홍이소녀가 킬킬 웃으며 나타났다. 호호호 당신이 냄비를 부셔 당신의 부 하들을 상하게 해놓고 누구를 원망하세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주무시고 계시며 설사 주무시지 않고 계신다 할지라도 당신 같은 사람들과는 겨루지 않을 거예요. 이때 청이소녀가 그녀를 흘겨보며 말을 받았다. 이 일은 내가 나설 필요 없으니 어서 들어가 잠이나 잤거라. 홍이소녀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흑포인을 유심히 주시했다. 저 사람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빼앗아 하라 버지에게 드릴 생선 요리를 만들 때 쓰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이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거 사람이 비록 나쁘다고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뺏으면 홍이소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못마땅한 듯 투덜거렸다. 누가 이곳에 와서 시비를 하라고 그랬나. 청이소녀와 홍이소녀는 자기들끼리 얘기를 주고 받을 뿐 흑포인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다시 흑포인이 껄껄 웃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노부는 지금 너희들과 농담을 하고 싶지 않으니 빨리 가서 할아버지를 불러오너라. 홍이소녀는 여전히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우리 언니가 할아버지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구세요? 이어 홍이소녀는 흑포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더니 손을 내밀어 크게 소리를 질렀다. 빨리 내놓으세요. 흑포인은 이처럼 나이가 어린 소녀가 손을 내민 채 자기를 향해 접근해 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아니 뭐라고. 홍이소녀는 좀 멋쩍은 듯 방긋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의 손에 있는 칼을 내놓으란 말이에요. 순간 홍이소녀는 몸을 갑자기 치솟음과 동시에 흑포인을 향해 번개처럼 달려들며 다섯 손가락으로 금도의 등을 짚었다. 흑포인은 크게 놀라 소리를 지르며 즉시 일장을 격출해냈다. 홍이소녀는 왼손으로 칼등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는 흑포인의 왼팔을 향해 내리쳤다. 흑포인은 금도가 상대에게 잡히자 급히 뿌리치려 했지만 금도는 마치 그녀의 손에 달라 붙은 듯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순간 흑포인은 왼손으로 일곱 장이나 격출해냈다. 하지만 홍이소녀 역시 일곱 장을 격출해내며 기묘한 수법으로 막아냈다. 흑포인은 내심 놀라고 화가 치밀어 갑자기 오른손을 놓더니 뒤로 물러섰다. 망산 일파는 비록 강호에서는 조그만 문파였지만 악독한 암기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으며 누구든지 망산 암기에 적중되기만 하면 살아날 수가 없었다. 홍이소녀는 그의 금도를 차지하게 되자 더욱 맹렬히 공격을 가하며 상대로 하여금 암기를 전개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때 망산 기수가 칼을 버리고 비로 물러서 자 문 앞에 서있던 청이소녀가 갑자기 소리쳤다. 너는 그의 암기를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흑포인은 검도를 버리고 비로 한 발자국 물러섰으며 홍이소녀는 내심 기뻤지만 웃지는 않았다. 이때 홍이소녀는 손이 마비되어 옴을 느끼며 금도를 즉시 땅에 떨어뜨렸다. 비룡팔부 두 권 함정 그녀는 몫이 놀라 급히 고개를 숙여 손등을 보자 어느 사이에 흑포인의 암기에 적중이 되어 손등에는 반을만한 독침이 꽂혀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홍이소녀는 여전히 흑포인으로 하여 금 전혀 손을 쓸 기회를 주지 않고 일장을 휘둘러 다시 그의 오른팔을 향해 힘껏 내리쳤다. 흑포인은 급히 그녀의 공격을 피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도 너희들은 할아버지를 불러내지 않겠느냐. 이에 청이소녀가 날카롭게 쏘아붙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절대로 그럴 필요는 없소. 그러더니 검을 치켜올리며 일진의 쾌속하고 정교한 공격을 전개했다. 순간 갑자기 눈앞이 부시는가 싶더니 단숨에 그녀는 아홉 장이나 전개해 나갔다. 흑포인은 재빨리 금도를 휘둘러 아홉 장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공격을 가할 기회가 없었다. 그는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저 두 계집려는 도대체 어느 문화의 사람이기에 이처럼 무서운 실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흑포인은 진기를 끌어올리더니 뒤로 재빨리 물러섰다. 청의 소년은 여전히 그를 쏘아보며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당신은 무엇이든지 서슴없이 전개를 하시오. 내가 모두 받아줄 테니. 그녀는 말을 끝내자마자 용형일식을 전개하여 검과 사람이 한꺼번에 공격해 들어갔다. 흑포인은 음산하게 웃으며 천천히 말을 받았다. 노부가 너를 상하게 하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다. 그것은 나의 손을 뒤집는 것보다 더욱더 쉬운 일이다. 청의 소녀가 흑포인 곁으로 다가서기도 전에 흑포인으로부터 금도가 나오더니 칼등에 있는 방울에서 일련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울 안에서 가벼운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바람에 실려 살포되어 가는 게 아닌가. 참으로 기이하게 이를 데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청의 소녀는 정신없이 덮쳐오면서 방울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그녀의 귀에는 방 안에 있는 랍탑도사의 전음 인밀히 얼핏 스쳐갔다. 향춘 낭자 그의 구동 미양을 조심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어서 호흡을 정지해라. 청의 소녀는 이미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방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망상기수의 암기였을 뿐이지 귀양은 아니었다. 청의 소녀는 랍탑도사의 경고를 들었을 때 이미 괴이한 냄새를 맡았던 것이다. 순간 그녀는 크게 노하더니 이를 악물며 손에 들고 있던 검을 갑자기 내렸다. 이와 동시에 검 끝은 망상기수의 얼굴을 향해 찔러갔다. 청의 소녀가 휘두른 그 일격은 참으로 쾌속하고도 정교하기 그지 없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흑포인이 검도를 채 휘두르기도 전에 청의 소녀는 이미 구동 미양을 안고 덮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그가 놀랐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이처럼 맹렬한 청의 소녀의 공력에 즉시 진기를 끌어올려 귀로 몇 발자국 물러났다. 순간 청의 소녀가 들고 있던 검 끝이 예리하게 내려지며 흑포인의 앞부분에 흑포를 한 자 가량 찢어버렸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흑포인의 가슴은 청의 소녀의 검에 의해 완전히 두 조각이 나버렸을 것이다. 이때 일장을 격출해 낸 청의 소녀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땅에 힘없이 쓰러졌다. 흑포인은 음산한 웃음을 터뜨리며 혼잣말로 쿵얼거렸다. 으흐흐 이 어린 계집아 너에게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었단 말이냐. 흑포인은 다시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었다. 얘들아 어서 이 계집년을 끌고 가라. 그런데 뒤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쥐죽은 뜻 조용하기만 했다. 흑포인은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자기의 부하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여봐라 모두 어디에 갔느냐. 순간 초가집 앞에서 한 늙은이의 웃음 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주어르신네 무엇이 그처럼 급하시오. 여덟 분의 연고도 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차를 드시고 계시니 어르신네께서도 들어오십시오. 이 말을 듣자 흑포인은 두 눈에 성광을 번득 이더니 궁금한 듯 다그쳐 물었다. 귀하는 어느 파의 고인이오. 그러자 초가집 안에서 갑자기 불이 켜지더 니 한 노인이 허리를 구부린 채 등불을 손에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참으로 송구스럽소이다. 이 늙은이는 장로실 일하는 사람으로 빙장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오. 방금 저의 두 손녀가 몰라뵙고 죄를 지은 것 같으니 이 늙은 것이 대신 용서를 빌겠소. 노인의 손에 등불이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초가집 안의 상황은 희미하게 볼 수가 있었다. 흑포인의 여덟 명의 제자는 모두 방안의 원을 그리고 앉아 있었으며 무슨 노름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흑포인은 장로인을 무섭게 쏘아보며 큰 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바로 장로인이오. 그렇다면 노부의 문화들은 어떻게 했소. 장로인은 등불을 치켜올리더니 희죽 웃으며 말을 받았다. 주어르신네께서는 자세히 보지 않으셨소. 어르신네의 문화들은 지금 저 방안에 앉아있지 않소. 다만 의자가 없어서 저렇게 맨바닥에 모시게 된 것을 용서해 주시오. 흑포인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으하하하 귀하께서 참으로 고명하시군. 장로인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이어 말했다. 참으로 송구스럽소이다. 이 늙은 것은 다만 두 손녀를 위해 부탁드릴 것이 있으니. 흑포인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말을 가로챘다. 흥. 당신도 나와 겨루고 싶단 말이오. 장로인은 몫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허리를 굽혔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소. 주어르신네께서 두 손녀를 용서해 준다면 이 늙은 것은 죽으라 하면 죽겠소. 흑포인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한동안 장로인을 주시했다. 장로인은 아무리 보아도 보잘것 없는 늙은 이에 불과하지 높은 무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노부는 당신에게 해악을 줄 수가 있소. 하지만 당신은 우선 노부의 문화를 먼저 놓아주시오. 장로인은 방 안을 힐끗 바라보더니 빙긋이 웃었다. 주어르신네의 여덟 문화들은 다만 혈도를 제압당했을 뿐이오. 그렇기 때문에 주어르신네께서 해악만 준다면 이 늙은 것이 즉시 여덟 분들을 순순히 놀아드리겠소. 다시 장로인은 상대방이 말을 하기도 전에 희죽 웃으며 말을 계속했다. 주어르신네께서는 일대의 종사이며 뿐만 아니라 망상이 이곳에서 얼마 멀지도 않은데 저와 두 손녀가 이곳에 살면서 어찌 어르신네에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흑포인은 양미관을 잔뜩 찌푸리며 내뱉듯 이 말했다. 알았으면 됐소. 흑포인 역시 단연간 강호에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조금 전청의 소녀와 싸울 때 이미 이 집의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어린 소녀들의 무공이 뛰어난 것으로 볼 때 이 늙은이의 무공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었다. 흑포인은 품 안에서 자기로 된 하나의 병을 꺼내더니 한 알의 환약을 던져주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노부의 흑몽신망의 해약이요. 입 안에서 씹었다가 몸에 놔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장로인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받아 들더니 다시 땅에 쓰러져 있는 청의 소녀를 가리켰다. 노신의 큰 손녀는 어르신네의 구동미양에 중독되었으니 어르신. 흑포인은 그의 말을 채 듣지도 않고 품에서 또 하나의 병을 꺼내더니 긴 손톱으로 조금 떠서 청의 소녀의 코에 집어넣었다. 이윽고 흑포인이 몸을 일으키자 장로인은 만면에 웃음을 띄며 입을 열었다. 어르신네 참으로 감사할 뿐이요. 바로 이때 돌연 장로인이 흑포인의 성기열을 향해 번개처럼 찍어갔다. 이 일진은 소리 하나 나지 않았으며 신속하게 이를 때 없었다. 흑포인은 크게 놀라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진기를 끌어올리며 일자 밖으로 물러났다. 이것을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때 흑포인의 약가루가 청의 소녀의 코에 들어가자 그녀는 재채기를 한 번 하더니 과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장로인의 품에 안겼다. 장로인은 즉시 약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나지기 입을 열었다. 아향은 지금 그의 흑생침에 적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해악을 입에서 씹어 목구멍에 대고 있기만 하면 될 것이다. 장로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펑 하는 일성이 들리며 흑포인의 몸이 허공을 향해 치솟았다. 이어 흑포인이 멈추기도 전에 그의 등 뒤에서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다시 그의 등을 향해 일장을 격출함과 동시에 흑포인을 일장 밖으로 밀어냈다. 흑포인은 사람의 그림자도 보지 못하고 등에 돌연 일장을 맞자 갑자기 괴이한 소리를 질렀다. 장로인은 흑포인이 땅에 제대로 서기도 전에 재빠른 동작으로 다가서며 빙긋이 웃었다. 주어르신네께서는 들어누워 조용히 쉬는 것이 좋을 것이오. 순간 장로인은 그의 어깨를 향해 일장을 격출해냈다. 흑포인은 두 눈에 무서운 살기를 떠올리며 즉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 노부는 절대로 당신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오. 하고는 즉시 왼손을 높이 치켜들어 일장을 격출해내자 장로인이 일장에 대응했다. 이때 다시 펑 하는 일성이 들리며 장로인이 뒤로 한걸음 물러섰으며 흑포인 역시 등 뒤에서 일장을 맞았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거의 일장 밖으로 물러났다. 바로 이때 흑포인의 등 뒤에서는 람탑도사 두경강이 나타나 그의 혈도를 향해 힘껏 내리찍었다. 우리 둘이서 너를 상대하고 있으니 너로서 는 참으로 영광이 아닐 수 없다. 흑포인은 다시 피하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져버린 것이다. 두경강은 재빨리 흑포인을 들어 올리며 소홀히 쳤다. 노재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세 적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꼭 올 것이네 말을 끝내자마자 두경강은 그의 초가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장로인 역시 몸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말이 맞네 점포이도 곧 올걸세 두 사람은 즉시 초가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드며 희미한 등불 역시 이내 꺼져버렸다. 집 뒤에 숨어서 동태를 살피고 있던 소부리도 정수복과 두경강이 나타났을 때 이미 당승무를 데리고 대나무 울타리를 벗어나 집 오른쪽에 있는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당승무는 한동안 소부리를 바라보더니 참지를 못하고 나지게 물었다. 노대 우리는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소부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받았다. 점포이가 아마 곧 이곳에 나타날 것이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숨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괜히 충돌이 생기게 되면 곤란할 테니까. 당승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궁금한 듯 물었다. 조금 전 장로인과 도사 두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부리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그 두 사람은 홍채문의 호법들이다. 노인은 이랑신 정수복이며 강호에서 으뜸가 는 역용술의 고수지. 소부리는 주의를 한번 살피더니 다시 말을 계속했다. 또한 도사는 랍탑도사 두경강이며 그가 쓰는 무기는 허리에 차고 있는 철호로 인해. 무공이 높지 않은 사람은 한번 붉기만 하면 삼장 밖으로 나가 떨어져 버린다는 말이 있네. 당승무는 이 말에 흥미를 느끼며 다시 물어보려고 했으나 소부리가 입을 막았다. 쉬. 누가 오는 것 같으니 입을 다물게. 당승무는 즉시 고개를 들어 주의를 살펴보았으나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들이 잠시 숨을 죽이고 있을 때 흑이 판관 점포위가 4명의 사나이를 데리고 급히 달려왔다. 초가집 앞에 도착한 그는 갑자기 발을 멈추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상하군. 주영이 8명의 부하를 데리고 왔을 텐데. 한 명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점포위는 본시부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주의를 살펴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말을 꺼냈다. 그 노인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은 어서 가서 문을 한번 두드려 보아라. 점포위의 옆에 서 있던 한 사나이가 공손히 대답을 하며 문 옆으로 다가서더니 언성을 높여 물었다. 장노인. 우리의 총관께서 오셨으니 어서 일어나시오. 하지만 초가집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흑의 사나이는 참지를 못하고 더욱 더 큰 소리로 소리쳤다. 장노인. 어서 일어나시오. 어서. 하고는 흑의 사나이가 다시 문을 두드리려고 하자 문이 갑자기 열렸다. 흑의 사나이는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급히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자세히 보니 방 안에 몇 명의 사람 이하 앉아있는 것을 어슴프레하게 볼 수가 잊었다. 흑의 사나이는 크게 당황을 하여 감히 앞으로 다가서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리더니 입을 열었다. 전 총관님. 방 안에는 적지 않은 사람이 않아 있습니다. 전 포인은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물었다. 어떤 사람들이 있단 말인가. 흑의 사나이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가더니 고개를 들이대 방 안을 유심히 살폈다. 초 총관님. 주교주 같습니다. 지금 흑의 사나이가 말하는 주교주란 바로 흑포인. 망산기수 주우천을 두고 하는 말인 것이다. 그것은 망산일파를 유명교라고 칭하기 때문이다. 전 포에 역시 이 말을 듣고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다가가더니 물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냐. 흑의 사나이는 손을 내리며 한 걸음 물러서 더니 고개를 가로 저었다. 주교주와 그의 부하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소인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전 포인은 즉시 안색이 변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있을까. 그는 다시 아래턱을 만지작거리며 분부를 내렸다. 너희들은 잠시 뒤로 물러가 있거라. 그리고 내가 부르기 전에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라. 이어 전 포인은 품에서 크기가 다른 한 쌍의 철피를 꺼내들었다. 이것은 그가 온 심혈을 기울여 만든 동문무기였으며 오른손에 쥔 장필은 판관필로서 혈도를 찍는데 쓰이며 왼손에 쥔 단필은 상대의 진기공력을 전문적으로 부수는 것이다. 또한 그는 한 쌍의 철필로서 수많은 고수들을 제거해왔으며 이때 문의 판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전 포인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집안을 주시하며 천천히 문 앞을 향해 다가섰다. 그는 차츰 접근해 가면서 두 귀를 곤두세워드며 최고의 청각을 유지했다. 설사 수장 밖에서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의 귀는 속일 수가 없었다. 전 포인은 문 앞까지 다가서더니 발을 멈추고 온 신경과 귀와 눈을 집중시켜 방안의 동태를 살폈다. 실내는 비록 어두웠지만 똑똑히 볼 수가 있었으며 한 칸의 방에는 상이나 의자는커녕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있었다. 단지 방안에는 여덟 명의 사람이 앉아있어두며 그 중에는 자칭 유명교의 교주인 망산 귀수 주우천도 끼어있는 것 같았다. 전 포인은 내심 크게 놀라며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죽여주는 운공조식을 하고 있는 것 같군. 장노인은 강교하기 짝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또 무슨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일까. 또한 장노인이 아무리 높은 무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집안에는 두 명의 소녀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망산 귀수를 잡을 수가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여덟 명의 제작같이 잡혀있다니 참으로 알 수가 없는 일일군. 전 포인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었다. 전 포인은 여전히 철피를 양손에 들고 양미간을 잔뜩 지푸린 채 망산 귀수의 사도들을 유심히 살폈다. 쌍방은 모두 상대의 선제 공격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얼마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방 안에 있는 망산 귀수는 여전히 움직일 줄을 몰랐으며 문 앞에 서 있는 전 포의 역시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굳어져 있는 듯했다. 소부리는 이러한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생각을 했다. 이 음세판과는 과연 교활하기가 마치 여우와 같군. 바로 이때 전 포의의 외침 소리가 싸늘한 침묵을 깨뜨리며 들려왔다. 주형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오 하지만 방 안에 있는 망산 귀수에겐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전 포인은 다시 미간을 찌푸리며 큰 소리로 물었다. 주형께서는 어떤 부상이라도 당한 것이오 만약 말을 할 수가 없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오 그러나 여전히 반응이 없자 전 포의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다. 참으로 이상하군. 이상해. 전 포의 역시 수십 년 동안 명성을 날렸기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자 더욱 물러설 수가 없었다. 이때 전 포의는 기침을 한번 하더니 장필을 가슴에 대고 단필은 손에 꽉 쥔 채 천천히 방을 향했다. 왼발은 방 안으로 들이밀고 오른발은 여전히 밖에 디딘 채 방 안을 자세히 살폈지만 아무런 미상을 찾지 못했다. 전 포의는 드디어 방 안에 들어섰고 조심스럽게 망산 귀수의 곁으로 다가섰다. 이어 즉시 몸을 숙여 자세히 보자 그들 사도들은 모두 혈도가 찍혀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 포의는 매우 놀랐으며 불길한 예감이 선뜻 머리를 스쳤다. 이것은 분명히 나를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일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한 그는 즉시 좌우를 살폈다. 양쪽에 달려있는 문에는 각각 하나의 휘장이 걸려져 있었으며 그 안의 상황은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예민한 청각으로 도 두 칸의 방에서 사람의 호흡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전 포의는 실소를 머금은 채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설사 사람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전 포의는 오른손에 철피를 왼손에 잡더니 오른손으로 앉아있는 한 사나이의 몸을 가볍게 내리쳤다. 그의 일장은 바로 내가 애서 으뜸가는 해열수법이었다. 하지만 그 흑의 사나이는 몸이 잠시 흔들려 들 뿐 찍힌 혈도는 풀려지지 않았다. 전 포의는 내심 놀라며 다시 손을 들어 그 사나이의 대혈을 연속적으로 때렸다. 아무리 혈도가 적중했다 할지라도 이번만은 풀리겠지. 하지만 그 사나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 두며 혈도 또한 풀리지 않았다. 전 포의는 더욱 놀라 안색까지 변해 있었다. 도대체 무슨 괴이한 수법을 썼을까 다음 순간 그는 갑자기 몸을 날리며 원을 그리고 앉아있는 흑의 사나이들의 머리 위를 지나 망상기수를 향해 똑바로 덮쳐갔다. 설상무용 망상기수의 곁으로 다가온 전 포의는 한동안 그를 주시하더니 나직이 물었다. 주형 도대체 어떻게 된 일리요 하지만 망상기수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아 두며 움직이지도 않았다. 전 포의가 다시 망상기수의 등 뒤에서 진기를 모아 혈맥을 누르며 제압당한 혈도를 찾으려 할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던 사나이들이 모두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전 포의는 무의식 중의 주의를 살폈다. 그러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휘장이 내려져 있던 두 개의 문이 어느 사이에 닫혀져 버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 앞에는 하나의 흑의인이 버티고 서 있었다. 어렴풋이나마 그 사람의 얼굴과 옷차림을 본 전 포의는 모든 것이 자기와 몫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세히 볼수록 그 사람은 옷차림 심지어 용모까지도 자기와 똑같아 마치 또 하나의 자 신을 보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전 포의가 그 사람을 주시하자 그 사람 역시 전 포의를 주시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일장 정도가 되었으면서 로가 입을 열지 않았다. 전 포의는 내심 놀라며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망상기수의 사도들도 강호상에서는 인류 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상대에게 가볍게 제압을 당하고 마치 석상처럼 앉아이더니 이 사람의 무공은 틀림없이 높을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긴 침묵이 흘렀다. 이때 전 포의가 먼저 음산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귀하의 차림을 보니 형제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전 포의는 몹시 불쾌한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언성을 높였다. 귀하께서 유명교주의 사도들을 모두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아마 보통 인물이 아닐 것이오. 하지만 무엇 때문에 형제로 변장했소. 그 사람은 또다시 미간을 찌푸리며 흉내를 냈다. 이 사람은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전 포의와 흡사했다. 전 포의는 흑영도에 흑의당 총관을 지내 오면서 수많은 격전을 치뤄 왔지만 지금 이 사람처럼 자기의 흉내를 내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 포의는 더욱 화를 내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귀하께서는 저 때문에 오셨으니 달콤한 맛을 좀 보시오. 말을 끝낸과 동시에 몸을 번개처럼 날리며 일장을 격출해 나갔다. 가짜 전 포의는 여전히 그의 흉내를 냈다. 귀하께서는 저 때문에 오셨으니 달콤한 맛을 좀 보시오. 하며 그 역시 몸을 날려 마주쳐갔다.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은 뒤로 한 걸 음불러 섰으며 전 포의 역시 급히 내려서며 뒤로 서너 걸음 물러났다. 쌍방에 이 일장은 막상막하라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전 포의는 여전히 그를 날카롭게 쏘아 보았으 나 마음속으로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사람의 무공은 확실히 나보다 약하지 않구나. 이때 가짜 전 포의가 갑자기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음성을 낮췄다. 빨리 나에게 주시오. 전 포의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급히 물었다. 무엇을 달라는 말이오. 가짜 전 포의는 음산하게 웃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당신의 철필 외에 또 무엇이 있겠소. 전 포의는 여전히 그를 쏘아보며 반문했다. 귀하께서는 저와 똑같이 변장을 했으면서 무엇 때문에 철필을 가져오지요. 가짜 전 포의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음인지 급히 말을 받았다. 음성을 좀 낮추시오. 나는 다만 임시로 변장을 했을 뿐이오. 만약 노형께서 한 쌍의 철필을 빌려주시기만 한다면 더욱 닮게 보일 것이 아니오. 전 포의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른팔을 치켜들어 그 사람을 향해 정면으로 찔러갔다. 바로 그의 철필이 나가는 순간 그는 갑자기 뒤에서 한 줄기의 지풍이 급습해옴을 느꼈다. 전 포의는 급히 옆으로 피하며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한데 바로 그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쏴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두 개의 예리한 칼날이 양쪽에서 그를 향해 찔러갔다. 전 포의가 다시 몸을 피하며 뒤를 돌아보자 망상기수의 몸 뒤에는 어느새 도포를 입은 한도인이 나타나 있었으며 좌우 양쪽에는 손에 단검을 든 두 명의 여인이 나타나 있었다. 그러자 전 포의는 들고 있던 쌍피를 좌우로 갈라 좌우 봉원의 초식을 전개했다. 순간 문 입구에 서 있던 가짜 전 포의가 몸을 비호처럼 날리며 장풍으로 전 포의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쳐갔다. 전 포의는 급히 몸을 돌리며 고개를 옆으로 피하더니 다시 오른손에 철필로 반격을 가해나갔다. 왼쪽에 서 있던 여인은 이 기회를 틈타 전 포의의 겨드랑이를 향해 찔러갔으며 오른쪽에 서 있던 여인 역시 그의 허리를 향해 쾌속하게 찔러갔다. 전 포의는 몹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끼 내 사람의 실력은 모두 대단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 이 같은 생각을 할 순간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어깨 밑이 싸늘해옴을 느꼈다. 어느 사이에 그 여인의 칼에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전 포의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문 앞에 서 있는 가짜 전 포의를 향해 번개처럼 덮쳐갔다. 한데 몸이 날자마자 갑자기 오른쪽 무릎 부분에 통증이 일어나는 게 작고 가느다란 암기에 맞은 것 같았다. 전 포의는 입술을 깨물며 오른손에 철필로 청배점원을 전개하며 가짜 전 포의의 머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하지만 가짜 전 포의는 몸을 약간 돌리며 빙긋이 웃었다. 철필을 나에게 주려고 그러는 것이오. 가짜 전 포의는 말을 끝내자마자 왼손으로는 전 포의의 오른팔 맥문을 잡아가며 오른손으로는 그의 가슴을 향해 번개처럼 찔러갔다. 이렇게 되자 전 포의는 오른손을 상대방에게 잡혔으며 전력을 다한 일격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때 전 포의는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다시 철필로서 상대방의 미시멸을 찔러갔다. 그러자 가짜 전 포의는 오른손을 뒤로 돌리고 전 포의의 왼손을 밀어내며 중얼거렸다. 이 한 자루는 필요가 없소. 말을 끝남과 동시에 한쪽 발로는 전 포의의 아랫배를 향해 찔러갔고 또한 왼손으로는 전 포의의 맥문을 잡았으며 오른손으로는 신속히 철필을 뺏었다. 이 연속되는 동작은 마취번개와 같았다. 전 포의는 상대에게서 오른손을 아무리 빼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뺄 수가 없었다. 또한 상대방의 발이 날아오는 것을 보자 급히 뒤로 물러나려고 했지만 마음대로 잘되지 않는 것 같았다. 이때 다시 검광이 번득이며 양쪽에 있던 두 여인이 전 포의를 향해 찔러갔다. 전 포의는 급히 뒤로 물러났지만 오른쪽 무릎 부분에 통증을 느끼며 제대로 서질 못했다. 그는 그제서야 조금 전 상대를 향해 덮쳐갈 때 암기에 맞았던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하지만 전 포의는 몸을 재빨리 돌리며 오른손에 철필을 갖자 전 포의의 가슴을 향해 던졌다. 바로 그의 철필이 날아가는 순간 그의 뒤에서 유령과 같은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전 포의가 몸을 날리기도 전에 지풍을 격출해 냈다. 이 일진은 전 포의의 뒤통수를 적중시켰으며 지풍을 맞은 그는 즉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다. 랍탑도사는 계속해서 전 포의의 혈도를 몇군데 더 찌르더니 손짓을 했다. 곧이어 그는 전 포의를 잡고 집 뒤에 토담을 무너뜨림 과 동시에 개처럼 몸을 날렸다. 두 명의 여인 즉 청의 소녀와 홍의 소녀도 즉 시 뒤를 따랐다. 이때 가짜 전 포의가 일부러 냉소를 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장 늙은이야 어디로 도망을 치려 하느냐. 토담이 무너지는 소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 도 들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전 총관이 부르지 않는 한 절대로 경 거망동안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감히 돌격해 들어가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 총관의 말투로 볼 때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 같았다. 가짜 전 포의는 두 자루의 철피를 거두며 망 상기수의 옆으로 다가 서더니 손을 쳐들어 제압당한 혈도를 향해 두어번 내리쳤다. 하지만 그가 가짜 전 포의 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망 상기수는 혈도가 풀리자 즉시 두 눈을 뜨고 가짜 전 포의 를 바라보며 폭권을 했다. 고맙소. 전 총관. 하지만 그 장가라는 늙은이는 잡았소. 가짜 전 포의 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장가놈 은 너무 교활해서 제가 집안으로 토담을 무너뜨리고 도망을 쳤소. 가짜 전 포의 는 이어 재빠른 동작으로 여덟명의 사나이들의 혈도를 풀어주며 물었다. 주영께서는 장늘근이의 내력을 알아냈소. 망 상기수 역시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장늘근이의 두 명의 손녀들은 모두 비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소. 조금 전 그 두 명의 계집려는 원래 저의 손알의 부상을 입었소. 하지만 저는 방안에 누가 매복되어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따라 들어가다가 상대방의 암습을 당하고 말았소. 일이 그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상대방의 내력을 알 수가 있었겠소. 사실 장로인도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짜 전포인은 마음속으로 웃고 잊었다. 제가 거짓말을 하기를 진작부터 바라고 잊었다. 하하하 그러나 겉으로는 일부러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심각하게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장로인은 소부리와 같은 패거리가 아닌 모양이오. 하지만 아깝게도 모두 도망을 쳐버렸으니 망상 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가로 챘다. 조금 전 제가 장로인과 겨루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습격을 한 사람은 아마 소부리 일가 능성이 있소. 그의 벼론은 설상무용이라고 하며 경공 또한 아주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뒤에다 가와 있었는데도 발견을 못하고 그만. 여기까지 말을 한 그는 갑자기 음산하게 웃으며 언성을 높였다. 속가 늙은이야. 내가 아무리 도망을 친다고 할지라도 이 망상파는 절대로 너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숲속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던 소부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참으로 큰일이 생겼군. 랍탑도사 두경강 때 문에 큰 활을 입은 것 같으니 이때 가짜 점포이와 망상 기수는 부하들을 데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기 시작했다. 소부리는 정색을 하며 당승무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나. 당승무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침중하게 물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시겠단 말입니까? 소부리는 좀 멋쩍은 듯 빙긋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다시 빙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말을 들은 당승무는 깜짝 놀라며 자기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우리는 또다시 빙장으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소부리는 당승무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나직 이 물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사마장홍을 찾지 않을 셈인가? 당승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아스러운 듯 반문했다. 노대께서는 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소부리는 서서히 몸을 일으키며 희죽이 웃었다. 물어볼 필요 없이 나만 따라오면 될 것이네. 당승무는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서 가시죠. 두 사람은 즉시 숲을 빠져나와 또다시 빙장으로 되돌아왔다. 이어 소부리는 재빠른 동작으로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비호처럼 몸을 날려 담위로 뛰어오르며 당승무에게 손짓을 했다. 당승무 또한 급히 몸을 날리며 소부리의 뒤를 따라 담을 넘어 들어갔다. 빙장 안에 들어온 소부리는 마치 자기 집이 나되는 것처럼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어둠을 헤치며 얼마를 걸었을 때 그들 앞에 는 한 작은 집이 나타났다. 소부리는 그 집에 문 앞으로 다가 가는가 싶더니 즉시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당승무 역시 그가 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어리둥절한 가운데 뒤를 따랐다. 이 한 칸의 방은 별로 크지도 않았으며 벽바로 옆에 책상과 의자가 하나씩 놓여 있을 뿐이었다. 당승무 는 마음속으로 연신 이상하다고 느끼며 나직 물었다. 손호때 대체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소부리는 그를 힐끗 쳐다보며 희죽 웃었다. 여기가 바로 장로인의 방일세. 당승무 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다그쳐 물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이곳에 왔습니까? 소부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늙은 것에게도 이유가 있어서 왔으니 물 업을 필요가 없네. 소부리는 다시 주의를 정신없이 살피더니 대들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있으니 저 대들볼 위에서 휴식이나 취하라. 당승무 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머뭇거리는 가 싶더니 대들볼 위로 급히 올라갔다. 그리고 는 몸을 엎드린 채 고개를 숙이고 와 내에 있는 소부리 행동을 유심히 주시 했다. 한대 소부리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옷 또한 입은 채로 이불 속으로 들어가더니 머리가 지파묻 잠을 청하는 것이었다. 이때 당승무 는 갑자기 소부리가 전의 길에서 자기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다. 사마장홍은 어릴 때부터 술을 좋아했기 때 문의 술에 취하면 침상 위에 누워서 움직이 길을 싫어한다고 했다. 그래서 침상 위에다 어떤 장치를 해놓고 누가 문을 두드릴 때 다만 손으로 누르기만 하면 저절로 열린다고 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소부리가 갑자기 일어나며 품속에서 금살을 꺼내들더 니 땅을 두드리기도 하고 가끔 허리를 굽혀 귀를 땅에 붙여 듣기도 했다. 당승무 는 음성을 낮추며 궁금한 듯 물었다. 노대 기관장치가 바로 이 집안에 있습니까 소부리는 급히 고개를 쳐들고 당승무를 향해 쉬 하며 또다시 철사를 가지고 땅바닥 과 벽을 향해 가볍게 쳤다. 바로 그가 오른쪽에 벽을 두드리고 귀를 대는 순간 갑자기 몸을 굽히며 번개처럼 대들보 위를 향해 날아오더니 나직이 입을 열었다. 사람이 온 것 같으니 소리를 내지 말게.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 니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 땅에 내려섰다. 이 사람은 몹시 어려 보였으며 키가 약 5척 정도밖에 안되었고 몸에는 청색 경장을 되어 보이는 작은 검이 교차 해서 둘러메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청수했고 나이도 많지 않은 것 같았지만 신법은 극히 빨랐다. 이때 그는 샛별같은 두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오른쪽 벽 구석을 향해 달려 갔다. 동시에 그는 오른손으로 검을 뽑아 들더니 허리를 굽혀 벽돌을 들었다. 그러자 하나의 어두컴컴한 지하 땅굴이 나타났다. 당승문은 그것을 보자 바로 조금 전 소부리가 자세히 살펴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당승문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암암리에 생각을 했다. 저기가 바로 출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소년의 몸이 갑자기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하굴 속을 향해 빠져 들어갔다. 놀란 당승문은 고개를 돌려 소부리에게 말을 건네려는 순간 갑자기 소부리가 그의 입을 막으며 전음인밀로 주의를 주었다. 입을 다물게 바로 이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하나의 그림자가 번개 같이 날아들었다. 생포 이 사람은 흑이를 입고 있었으며 입가에는 가느다란 미소를 띄고 있었다. 모든 것으로 볼 때 바로 흑이 판관 점포위와 같았다. 점포위는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들려져 있는 벽돌을 향해 가더니 빙글에 웃었다. 과연 여기에 있었구나.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숨을 서서히 들이마셨다. 그러자 갑자기 그의 몸이 줄어들었으며 세 번을 들이마시자 완전히 어린아이로 변한 것 같았다. 이어 그는 땅굴을 향해 즉시 뛰어내려 갔다. 순간 소구리가 당승물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자네는 여기에 남아있게 이 늙은이가 내려가서 내막을 알아볼 테니. 이어 소구리는 조심스럽게 뛰어내리는가 를 넣자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들어갔다. 구멍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축골공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순간 팟 하는 소리와 함께 들려져 있던 벽돌이 자동적으로 닫혀버렸다. 또한 땅굴문이 닫힌 후부터 침상이 서서히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잊었다. 참으로 기이한 변화의 당승물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조금 전에 들어간 세 사람이 장치를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그 갖는 모양 이지 맞았다. 그 땅굴이 지하 통로 가 아니고 바로 저 침상 이 입구 였구나. 이때 당승물은 무슨 생각을 했음 인지 침상 위로 가볍게 뛰어내렸다. 하지만 침상은 여전히 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으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눈앞이 캄캄해지며 침상은 미끄러워 경사진 미끄럼틀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순간 번개와 같은 속도로 내려가는가 쉽더 니 당승물은 순식간에 두 발이 땅에 닿았다. 동시에 눈앞이 환해옴을 느낄 수가 있었다. 지금 당승물이 서있는 곳은 하나의 작은 방 같았다. 앞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었고 밖에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 문 밖에는 넓이가 두 장 정도 되어 보이는 원형 통로가 있었으며 윤기 있는 양쪽 의 석벽은 몹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당승물은 원형 통로를 따라 한참 동안 걸어갔지만 하나의 문도 찾지를 못 했다. 바로 이때 갑자기 그의 머리 위에서 나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소형 어서 나를 내려주게 당승물 가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고 바라보니 통로의 위에는 사각으로 된 하나의 세장 같은 것이 있었다. 또한 세장 안에는 삼척 가량 되어 보이는 작은 사람이 갇혀 있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바로 축골공을 해서 땅굴 속으로 들어갔던 소부리 였다. 그러나 천정과 땅과의 거리는 약 3장 쯤 되어 당승물로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노대 어떻게 해야 당신을 내려놓을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철장을 조절하는 장치는 아마 벽에 있을 것 이네. 그러니 자네는 어서 벽 사이에 무슨 이상한 물건이 있는가 를 찾아보게. 당승무는 소부리의 말을 따라 벽을 한참 똥 안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당승무는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노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데 당승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벽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한 늙은이가 손에 단돌을 들고 나타나 당승무를 가리키며 음산하게 웃었다. 이놈 너도 들어왔구나. 어서 손을 내밀고 포승을 받아라. 이 사람은 조금 전 초가에서 토담을 쓰러뜨리고 도망을 친 늙은이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장 늙은이는 원래 빙장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랑신 정수복은 사마 장홍을 찾기 위해 소석윤에 도착한 후부터 흑의 판관 전포위가 빙장 안에 잠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흑영도의 모든 사람들 이 실종된 후부터 전포위는 흑영도의 흑의 총관으로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강호상의 모습을 나타낸 사람이었다. 정수복은 물론 이런 기회를 놓칠 사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복은 장늘근이의 집을 찾아가 백량의 은자를 주어 자기의 손녀들을 데리고 소석윤을 떠나게 했으며 자기가 장늘근이의 행세를 했다. 조금 전 전포위가 집안에 들어갔을 때 그는 라탑도사에게 생포되었으며 지금의 전포위는 바로 정수복이 변장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타난 장늘근이가 단도를 든 채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자 급히 뒤로 한걸음 물러섰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까? 어서 손옷대를 내려주십시오. 장노인은 여전히 앞으로 다가서며 칼끝으로 당승무를 가리켰다. 이놈아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아무튼 여기에 들어온 이상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승무는 안색이 변하며 급히 말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빙장주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장노인은 양미간을 찌푸리며 허탈하게 웃었다. 저장주가 땅속에 있지도 않은데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당승무는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오히려 반문했다. 그렇다면 여기가 바로 손오반 사마장홍의 거처인가요? 그러자 장노인은 대뜸 이마살을 찌푸리며 언성을 높였다. 이놈아 쓸데없는 잔소리는 하지 말아라. 만약 포박을 받지 않겠다면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 장노인이 대답을 안는 것으로 볼 때 여기가 사마장홍의 거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당승무는 내심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철장 안에 있는 소부리를 가리켰다. 손오테께서는 사마장홍의 친구이니 어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장노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아 헛수작은 부리지도 마라. 당승무는 암암리의 생각을 굴렸다. 할 수 없이 이 사람을 제압해야만 철장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당승무는 그를 똑바로 주시하며 침중하게 물었다. 노인장께서는 저와 싸우실 생각입니까? 장노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아직 나이도 어린 놈이 감히 노부와 싸우려 하다니. 당승무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빙긋이 웃었다. 믿지 못하겠다면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의 장검이 손에 쥐어지며 정 하는 소리와 함께 당승무의 가슴을 겨누고 있던 장노인의 당검이 다른 방향으로 튕겼다. 장노인은 이런 광경을 보자 너무나 뜻밖이 라는 듯 빙긋이 웃었다. 과연 실력이 있었구나. 이때 장노인이 당승무의 정면을 향해 연속적으로 공격을 가했다. 당승무는 공격을 하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기만 했다. 순간 당승무의 귀전에 한 냉랭한 음성이 들려왔다. 소형 검을 쓸 줄 알면서도 왜 사용을 하지 않는가 이 말은 바로 소부리가 한 것이며 당승무는 이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장노인을 향해 큰소리로 외쳤다. 내가 정말로 당신을 무서워하는 줄 알고 있소. 말을 함과 동시에 그는 급히 몸을 날려 장노인을 향해 덮쳐갔다. 장노인은 열쇠에 처해 있던 당승무가 갑자기 반격해 오는 것을 보자 진기를 끌어올려 들고 있던 당검으로 급히 막았다. 당승무는 1초가 성공을 거두자 즉시 절악을 전개했다. 그러자 검 끝에서 세 개의 그름만한 꽃이 피어오르는 것이었다. 이 1초는 하마터면 장노인의 앞가슴에 있는 여덟 개의 대열을 모두 덮칠 뻔했다. 장노인은 단도로서 급히 앞을 보호하며 급히 물러났다. 당승무가 이 기회를 틈타 번개처럼 장검을 휘두르자 또다시 두 개의 그릇만한 검화가 장노인의 좌우를 향해 습격해 갔다. 장노인은 급히 몸을 비틀어 왼쪽의 검새를 피하며 수중의 단도로 당승무의 앞가슴을 향해 덮쳐갔다. 장노인의 피하는 동작은 비록 빠르기는 해드나 그는 결국 당승무의 검에 맞고 말았다. 시 하는 소리와 함께 장노인의 왼쪽 어깨는 당승무의 예리한 칼날에 의해 옷이 찢지고 사레는 시뻘건 핏빛이 서렸다. 비록 피부만 조금 상했을 뿐 부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장노인은 대단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이것은 참으로 정광석화와 같은 순간 이었다. 사실 당승무의 왼손의 검새는 다만 1초의 허초였다. 이어 장노인의 단도가 다시 내리쳐 오자 그 는 몸을 약간 피하 냉소를 쳤다. 그리고는 장노인의 공격해오는 칼몸을 향해 번개처럼 내리쳤다. 이 1초의 반격은 정말로 하는 소리와 함께 장노인은 손가락 사이가 찢어지며 단도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 장노인은 급히 뒤로 물러서며 우라가 치밀 어어르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 함께 죽자. 장노인은 말을 끝남과 동시에 손을 흔들며 앞을 향해 비호처럼 덮쳐갔다. 당승무는 다가가지 않고 다만 오른손을 쳐들 뿐이었다. 장노인 만약 당신의 목숨을 뺏으려고 했다면 진작 빼앗았을 것이오. 순간 당승무의 오른손에 자흑색이 떠올라보는 사람으로 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장노인은 이러한 상황을 보자 급히 손을 꺼두며 말을 잇지 못했 뿐 아니라 두 눈이 휘둥 그레졌다. 흑살장 이때 철장 안에 있는 소부리의 음성이 들려왔다. 노재 절대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게. 당승무는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도망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장노인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당승무 역시 급히 몸을 날리며 장노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얼마 후 싱 하는 소리가 들리며 당승무의 장검이 장노인을 향해 퍼쳐갔다. 장노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전에 당승무의 검이 번개처럼 뻗쳐가자 그는 재빨리 몸을 한 바퀴 돌렸다. 하지만 어느 누가 장노인이 벽에 부딪힐 줄 알았으랴. 이때 싱 하는 소리와 함께 장노인은 벽에 기댄 채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했다. 당승무는 몸을 이리저리 번득이는가 싶더니 동시에 그의 앞으로 다가서며 손에 들고 있던 검으로 그의 가슴을 가리키며 언성을 높였다. 지금 이런 상황은 조금 전과는 정반대였다. 장노인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소. 하지만 당신이 손호떼를 내려놓고 우리가 손호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장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 였다. 좋다. 좋아. 내가 그를 내려주겠다. 당승무는 곧벽을 어루만져 보기 시작했다. 당승무는 비록 강호의 경험은 없었지만 도 화곡 안에서 수많은 경험을 여기에 매복 장치에 대해서 약간의 경계를 하는 것 같았다. 장노인이 당승무가 벽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급히 저지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머리 위에 있던 철장이 떨어졌다. 당승무는 깜짝 놀라 급히 한쪽으로 피했다. 그는 급히 뒤로 물러서며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참으로 큰일 났군. 손호떼가 아무리 경공이 높다고 할지라도 철 안에서는 발휘할 수가 없으니 3장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지 않아서 부상은 입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한 그는 즉시 손에 쥐고 덤 검을 버리고 철장을 받으려 했다. 이것은 참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당승무가 받으려 할 때에는 이미 철장이 떨어진 후였다. 하지만 다행한 것은 이 철장에 기관 장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 다가 갑자기 멈출 수가 있어 서서히 내릴 수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당승무는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당승무는 급히 뒤를 돌아 장로인을 보자 그는 어느 사이에 안으로 도망을 쳤으며 벽에 있던 하나의 문도 닫혀 져버렸다. 당승무는 하는 수 없이 철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문이 없는 철장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손 옷대 이 철장은 어떻게 해야 열립니까? 소부리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을 것이네. 그러자 당승무는 검을 쳐들며 단호히 말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이 이 검으로 내려 쳐야 하겠군요. 소부리는 또다시 고개를 설레 설레 저었다. 검으로 끊을 수가 있었다면 나는 진작 나와 놀 것이네. 아니 이 철사는 절대로 끊을 수가 향해 내려 쳤다. 하지만 그 철장에는 조금도 이상이 없었다. 소부리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빙긋이 웃었다. 내 말이 틀리기라도 했나. 당승무는 철장을 만지며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든 철사입니까? 소부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연철로서 만든 것 같네. 보기에는 비록 가늘지만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보통 힘으로 는 힘들지. 당승무는 약간 초조해지는 뒷발을 가볍게 굴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소부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나직이 말을 받았다. 방법은 있어도 이 늙은이는 할 수가 없네. 무슨 방법인지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소부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말을 이었다. 그것은 바로 연철로 만든 톱으로 이 철사를 끊는 방법이지. 당승무는 연신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다그쳐 물었다. 하지만 연철로 된 톱을 어디 가서 구한 단 말입니까? 소부리는 다시 길게 탄식을 하며 대답을 했다. 손오반에게는 반드시 있을 당승무는 당승무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말을 이었다. 만약 주주도 여기에 있었으면 좋을 텐데. 소부리는 빙긋이 웃었다. 자네는 그녀를 좋아하고 있군. 당승무는 그를 주시하더니 얼굴을 붉혔다. 소재의 생각으로는 그녀의 청상인만 있다면 이것을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소부리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이 늙은이는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만성 극복 바로 이때 벽 사이로 문이 빙긋이 열리며 장로인이 다시 나타났다. 장로인은 조금 전과는 달리 당승무를 향해 공수를 했다. 얼떨떨한 당승무가 미쳐 입을 열기도 전 소부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몸소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돈을 벌어 콧대가 높아진 모양이군. 장로인은 제가 당신을 밀고 들어가겠소. 말을 끝내자마자 장로인은 소부리의 동의를 얻지도 않고 철장을 밀고 문안을 향해 걸어 갔다. 당승무는 상대방의 속임수에 넘어갈까봐 한 손으로 검을 치켜들고 장로인의 뒤를 바싹 따랐다. 몹시 어두운 문안에는 좁은 통로가 하나 잇었다. 통로는 길지 않았으나 양쪽에는 몇 개의 작은 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은 모두 장로인은 어느 사이에 하나의 나무문 앞에 멈추었다. 나무문에는 하나의 휘장이 내려져 있었으며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당승무는 참지를 못하고 급히 물었다. 이제 다 왔습니까? 장로인은 당승무의 마른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방 안을 향해 말했다. 아란 있느냐? 말이 끝나자마자 약 17,8세 가량의 소녀 하나가 급히 나오며 철장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궁금한 듯 물었다. 저 사람이 바로 신투 백일 단계 인가요? 장로인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으니 소주인이 몸소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아란이 대답도 하기 전에 소부리가 나서며 말을 받았다. 신투는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데 어찌 가짜가 있을 수 있겠소? 소부리가 말을 하는 알아차리고 급히 고개를 돌렸다. 이때 그의 양팔이 조여들며 그는 면으로 된 하나의 포승에 의해 묶여졌다. 뿐만 아니라 고개를 돌리자 그의 목까지도 묶어버렸다. 순간 냉랭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제가 그를 깨끗이 잡았어요. 당승문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몰라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등 뒤에 있는 여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얌전히 있기만 하면 심하게 굴지는 않겠어요. 또한 주인을 만난 후에 당신을 놓아드리 겠어요. 말하면서 문앞에 서있던 아란이란 소녀가 방 안을 향해 물었다. 소주인님께서 좀 보세요. 저 사람이 바로 소가성을 가진 신투 인가요? 실내의 시설은 간단했으며 침상 위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누워있었고 주름진 얼굴과 움푹 패인 두 눈을 볼 때 큰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같았다. 소부리는 이 사람을 보자 깜짝 놀라 급히 물었다. 손호 왜 그러시오? 무슨 이 말을 들은 침상 위의 노인이 급히 말했다. 맞다. 맞아. 장노인. 빨리 그를 놓아주게. 장노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그와 함께 온 젊은 놈은 흑살장을 할 줄 압니다. 그러니 절대 속임수에 넘어가지는 마십시오. 그러자 손호바는 안색이 약간 변하며 말을 더듬거렸다. 혹살장. 그 그렇다면 당신은 탈훈장 방통이 파견해서 온 것이오. 소부리는 몹시 불쾌한 듯이 미간을 찌푸렸다. 손호.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소. 당로재는 사천당문의자 재인데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단 말이오. 그러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어서 철장문을 여시오. 이때 손호바는 장노인을 바라보며 분부를 했다. 우리는 벌써 수십년 전부터 아는 사이이니 그를 믿고 어서 문을 열어주시오. 장노인은 하는 수 없이 톱을 가지고 철사를 하나하나 끊었다. 소부리가 철장에서 나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 아란이란 소녀가 손뼉을 쳤다. 원래 당신도 저의 할아버지처럼 크시군요.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작은 줄 알았는데 소부리는 방긋이 웃더니 포에 묶여있는 당 승무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낭자 당로재를 놓아주시오. 장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아란 어서 놓아 주어라. 아란이 당승무를 풀어주자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뒤에서 있는 소녀는 비록 시골 낭자 차림이 얻지만 얼굴은 몹시 예뻤다. 당승무는 비록 우라가 치밀어 올랐지만 발 악은 할 수가 없었다. 낭자 참으로 멋있는 수법 이었소. 아란은 고개를 돌리며 얼굴을 불켰다. 소부리는 당승무를 바라보며 몸을 돌렸다. 노재 우리도 들어가세. 방안의 시설은 밖에서 보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간단했으며 하나의 침상과 책상에 자밖에 없었다. 소부리는 침상 위에 앉아토는 손오반을 향해 손짓을 했다. 노재 이분이 바로 자네가 찾고자 했던 사마장홍이네. 당승무는 급히 공수를 하며 허리를 굽혔다. 소인 당승무 사마노인장에게 문안을 들이옵니다. 소노반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부리는 침상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노재 우리는 하루종일 걸어 다녔으니 자네도 의자에 편히 앉게. 소부리는 한동안 소노반을 주시하더니 궁금한 듯 물었다. 소노 대체 무슨 병을 알았기에 그처럼 형편이 없소. 소노반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입을 열었다. 기독에 맞았소. 소부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다그쳐 물었다. 무슨 기독에 맞았단 말이오. 소노반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설명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방통이 저의 몸에 다 수작을 부린 것 같소. 이것 때문에 매월 16일마다 한 번씩 발작을 하며 지금은 벌써 3년이나 되었소. 소부리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물었다. 당신은 방통과 아무런 원한도 없는데 그가 무엇 때문에 당신의 몸에 독을 썼단 말이오. 이윽고 잠시 생각에 잠겨있는 듯하던 소노반이 눈을 반쯤 뜨며 말을 꺼냈다. 바로 3년 전의 일이었소. 방통은 점포위를 시켜 저를 데려오라고 했소. 그것은 자기들의 교주가 거쳐할 집을 짓는데 저에게 설계를 해달라고 한 것이며 보수는 5천량의 황금이었고 반드시 자기들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소. 소부리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시 말을 계속했다. 방통은 당시 흑영도의 흑유당 당주였소. 또한 그 당시 강호상에서 흑영도가 무림의 구대 문파를 섬멸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승낙을 하지 않았소. 하지만 전면으로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일부러 대답을 해놓고 점포위의 눈을 피해 바로 여기에 숨었소. 그래도 소구리는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큰 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방통이 당신의 몸에 독을 썼단 말이오. 소노반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점포위가 올 때에 방통이 친필로 쓴 편지 하나를 가져왔지요. 저는 그 당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지만 반개월이 지난 후에 갑자기 몸에 발작이 일어났소. 저는 그제서야 편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날이 바로 16일이었소. 소구리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이 일 때문에 점포위가 당신의 장안에 기거하고 있었군. 소노반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맞았소. 그는 저를 찾기 위해 1년 전부터 이곳에 와 있었소. 소부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나직이 물었다. 당신은 그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소. 소노반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만나지 못했소. 설사 독이 올라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림에 화를 끼치려고 하는 놈들에게 설계를 해줄 수는 없소. 소부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주의를 살폈다. 당신은 의원을 찾아보지는 않았소. 소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장노인을 주시했다. 소용이 없소. 노인장이 저를 위해서 독을 푸는 몇 명의 전문의원을 찾았지만 소석윤에 오기도 전에 중독이 되어 모두 죽었소. 소부리는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물었다. 혹시 다 낫지는 않았소. 소노반은 두 손을 쑥 내밀더니 철양하게 웃었다. 이 손톱이 벌써 검게 변한 것을 보시오. 만약 소용께서 다음 날에 오셨더라면 저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오. 순간 소부리는 깜짝 놀라 언성을 높여 물었다. 이것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소노반은 다시 장노인을 쳐다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점포위가 장노인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한 독은 만성극 독으로서 3년이 지나면 완전히 발작을 하고 만약 10개의 손톱이 모두 검게 변하게 되면 한 달이 못 돼서 죽는다고 했다는군요.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노반이 당한 독이 방통이 시전한 것이라면 물론 3년 후에 죽을 것이라는 걸 알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방통이 당승무를 시켜 소노반을 찾아오라며 또한 제자를 위해 당문의 암기를 만들라고 했으니 당승무는 반드시 독을 제거할 수가 있을 것이다. 소부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는 즉시 고개를 돌려 당승무를 향해 입을 열었다. 노제 사부가 준 편지를 꺼내게 당승무는 잠시 머뭇거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사마장홍은 사부를 몹시 미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마당에 내가 어떻게 편지를 꺼낼 수가 있겠는가 당승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자 소노반이 궁금한 듯 물었다. 노제 존사가 누구시오 하지만 당승무는 소부리를 바라보며 입을 열지 앉았다. 소부리가 머뭇거리고 있는 당승무를 바라보며 방긋이 웃었다. 편지를 꺼내도 괜찮네. 당승무는 할 수 없이 품속에서 천천히 편지를 꺼내더니 소부리에게 건네주었다. 소부리는 편지를 받자마지 즉시 겉봉을 뜯고 쪽지를 꺼내 읽어 내려가더니 갑자기 껄껄 웃었다. 허허허허허허허 과연 이 늙은이의 추측대로 손호를 구할 수가 있구나. 봉투를 뒤집자 과연 하나의 작은 봉지가 나타났다. 소부리는 급히 종이 봉지를 손호반에게 건네주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해약이니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어서 먹으시오. 소노반은 이상하다는 듯 받기를 망설였다. 대체 어떻게 된 일리요. 소부리는 약봉지를 침상 위에 놓으며 희죽 웃었다. 조금도 꺼려하지 말고 어서 먹으시오. 해악 방법은 먹은 후에 내가 가르쳐 주겠소. 이때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장로인 이 즉시 휘장을 제치고 들어오더니 싱글벙글 웃으며 어쩔 줄을 몰라했다. 소월은 만약 이 아기 주인님의 독을 제거할 수가 있다면 이 늙은이가 대신 큰 절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장로인은 즉시 무릎을 꿇었다. 소부리는 깜짝 놀라 급히 그를 일으켰다. 장로형 이게 무슨 짓이오. 나와 손호는 어 였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예 예 장로인은 장로인은 급히 대답을 하며 차를 한 잔 따르더니 소노반의 곁으로 다가서며 다시 말을 이었다. 주인님 해악이 있으시다니 어서 드십시오. 소노반은 약을 차와 함께 마시며 미간을 찌푸렸다. 약이 왜 이처럼 쓰지. 소노반의 약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소부리가 불쑥 입을 열었다. 좋은 약일수록 쓴 법이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속이 나을 것이오. 소노반은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이 약은 아마 당문의 해동약인 것 같소. 소부리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태연스럽게 말을 받았다. 당문은 비록 독약과 암기로써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아마 당신의 독은 풀어줄 수가 없을 것이오. 소노반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렇다면 이 약은 어디서 구한 것이오. 소부리는 빙글에 웃으며 쪽지를 손호반에게 건네주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고 혼자만 보시오. 손호반은 급히 쪽지를 받아들었다. 쪽지 위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귀약해서 당한 독은 3년이 지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오. 그래서 특별히 제자를 보내 해동약을 보내드리오니 더운 물과 함께 귀약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응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소. 이 편지에는 아무런 서명도 없었다. 손호반은 궁금한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당승무를 향해 물었다. 당로제 영사가 도대체 누구인지 말을 해주기. 당승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은 채 소부리를 바라보기만 했다. 이때 소부리가 나서며 큰 소리로 말을 받았다. 탈혼장 방통 이 말을 듣자 소노반은 즉시 안색이 변하더 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금 전 제가 먹은 해동약은 방통이 보낸 것이오. 소부리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하하하 그가 보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뭐가 있겠소. 방통 외에 또 누가 당신의 몸에 퍼진 독을 풀 수가 있겠소. 장로인은 깜짝 놀라며 몹시 화가 나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다. 소월은 당신과 주인은 수십년간 다정한 친구로 지내오셨다면서 어찌 주인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소부리는 고개를 돌려 장로인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장로형 절대로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오. 손호가 조금 전에 먹은 것은 독약이 아니라 바로 해동약이오. 하지만 장로인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언성을 높였다. 흥 만약 주인님께 무슨 잘못이 일어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그리 아시오. 소부리가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손호반이 나서며 냉랭하게 말을 이었다. 만약 제가 약을 먹기 전에 바로 방통이 보낸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독이 발작을 해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것이오. 그러니 당신과 당로제 께서는 어서 가시지요. 또한 저를 대신 방통에게 이 사마장홍은 은혜를 받지 않는다고 전해주시오. 소부리는 좀 멋쩍은 듣 희족 웃으며 입을 열었다. 손호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오. 손호반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오히려 반문했다. 지금 제가 한 말에 틀린 데라도 있단 말이오. 소부리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흑영도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시오. 하지만 해동약은 방통 이 보낸 것이 맞소. 또한 방통은 이미 흑영도에서 이탈을 하고 없으며 벌써 고인이 되었소. 이 말을 듣자 손호반은 경악을 금치 못 했다. 예 방통이 죽었단 말이오. 소부리는 당승물을 힐끗 바라보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그는 죽었을 뿐 아니라 당로제의 말을 들어보니 흑영도의 사람한테 죽은 것 같소. 손호반 역시 당승물을 쳐다보며 다그쳐 물었다. 당로제 께서는 정말로 사천당문의 문화이오. 소부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받았다. 당로제는 바로 당문의 장문인 당로보주의 자제이오. 손호반은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사천당문은 강호의 12곡절에 끼어들지 않았는데 당로제 께서는 무엇 때문에 방통의 문화로 들어갔으며 또한 저를 찾아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소부리는 그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나직이 물었다. 당신은 최근 강호상에서 발생한 두가지의 큰일을 모르고 있소. 손호반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땅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일을 알 수가 있겠소. 소부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두가지의 일 중에 하나는 남해문 양현공 부부가 살해당한 것이며 또 하나는 사천당문 당로보주의 열세 식구가 원수에 의해 피살땅하고 당로제만 빠져나온 것이오. 말이 끝나자마자 당승문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사만 오인장 소인의 피 맺힌 원수를 꼭 갖게 해주십시오. 1초 2시 손호반은 이 모습을 보더니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한두어 번 끄덕였다. 노재 어서 일어나게 이 노부의 무공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알아오던 모민이 어떻게 노재를 도와줄 수가 있겠는가 소부리 역시 한숨을 내쉬며 언성을 높였다. 노재 조금도 걱정할 것이 없네. 우리는 소노반을 찾았으니 이제부터는 나한테 맡기게. 그러자 소노반은 양미간을 찌푸리며 냉랭하게 물었다. 소형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소부리는 당승무를 한번 쳐다보더니 빙긋 이웃었다. 그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지 하지만 우리는 흑영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니 안심을 하시오. 하고 말한 소부리는 당승무에 대한 기가 어떻게 해서 그를 만나 여기까지 왔는가 를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소노반은 얼마 후에야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아른 몸이니 아마 당 노재를 위해 힘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소. 소노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라님 몹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달려 들어왔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앞에 통로에 또 사람이 나타나서 문을 찾고 있어요. 장노인은 안색이 약간 변하며 침통하게 물었다. 몇 명이나 되느냐. 아란은 생각을 하는 듯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4명쯤 되는 것 같았어요. 장노인은 한동안 묵묵히 있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아란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놈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단 말이냐. 모르겠어요. 장노인은 또다시 당승무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노재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들어왔소. 당승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소부리가 웃으며 나섰다. 당노재는 바로 이 늙은이가 들어오게 한거지요. 아란은 장노인의 곁으로 다가서며 급히 서둘렀다. 할아버지 어서 그들이 문을 찾지 못하도록 나가보세요. 소부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낭자는 조금도 서둘 필요가 없소. 이 벽안의 문은 이 늙은이도 찾지를 못했는데 어찌 그들이 소부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아국의 음성이 들려왔다. 할아버지 잇따라 잇따라 하나의 신듯한 음성이 들렸다. 이 계집녀아 빨리 비켜라. 소노바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큰일 났소. 문이 열렸으니 아국은 아란도 당황하여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가려고 했다. 이때 소부리가 앞을 가로막으며 급히 말렸다. 낭자는 뒤에 남아서 주인의 시중이나 들고 있으시오. 우리가 나가 가볼테니. 이때 당승부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을 받았다. 저는 밖에 나가서 장로인을 도와주겠어요. 그리고는 급히 방을 빠져나갔다. 이때 앞에 통로에서 소녀의 울음 섞인 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놓아요. 장로인이 이를 갈아붙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어서 내 손녀의 손을 놓지 않겠소. 장로인의 손녀는 이미 그 사람들에게 잡힌 것 같았다. 하지만 통로가 좁은 데다가 장로인이 가로막고 있으니 문앞의 상황을 자세히 볼 수가 없었다. 당승부는 참지를 못하고 장로인의 뒤로 바싹 다가서며 나직이 물었다. 장로인 한번 뒤로 물러서 보십시오. 장로인은 당승부의 무공이 자기보다 높다는 것을 알고 급히 옆으로 비켜섰다. 아니 아국이 당승부는 급히 그의 몸 옆을 스치고 아국의 뒤로 다가섰다. 과연 나무문은 열려있었으며 문앞에 서있는 사람은 하나의 황삼을 입은 노인과 같았다. 황삼 노인은 한손으로 아국의 팔을 잡고 밖을 향해 끌었다. 다만 내가 얌전하게 나가기만 하면 노부는 절대로 너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겠다. 아국은 왼손으로 문의 안쪽을 잡고 발버둥을 쳤다. 빨리 놓으세요. 저는 나가지 않겠어요. 이 나무문은 한사람이 드나들 정도로 비좌받다. 그렇기 때문에 아국이 비켜서지 않는 한당 승무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당승무는 하는수 없이 아국의 겨드랑이 밑을 이용하여 발초 심사의 초식으로 황삼 노인의 팔목을 향해 찔러 갔다. 이 일초는 비록 보통 초식 이었지만 아국의 겨드랑이 밑에서 갑자기 날아가니 위력은 보통 이 아니었다. 황삼 노인이 아국의 차가운 빛의 괄목을 향해 찔러 오는 것을 느껴 급히 손을 놓은 채 뒤로 물러 섰다. 당승무의 이 일초는 다만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아국이 여자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 했다. 당승무는 이제서야 자기의 팔이 아국 낭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있고 얼굴은 상대방의 머리카락에 닿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황삼문사가 갑자기 아국은 몹시 부드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급히 비켜 섰다. 당승무 역시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그녀의 표정을 볼 수가 없었다. 당승무는 아국이 비켜서는 틈을 타서 즉시 문 앞으로 다가서더니 앞을 똑바로 주시했다. 문 앞의 넓은 통로에는 모두 네 사람이 서 이뒀다. 조금 전 아국의 팔목을 잡고 있던 황삼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네 사람 중 가운데에 서있는 사람은 키가 작은 흑의 노인 이었다. 흑의 노인의 얼굴은 몹시 창백하게 변해 잇었고 온몸의 근육은 굳은 듯 했으며 두툼한 입술은 굳게 닫혀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흑의 노인의 오른쪽 팔은 없는 것 같았다. 또한 흑의 노인의 왼쪽에 서있는 사람은 흑 삼을 입고 있었으며 중년대 안으로서 얼굴이 몹시 하얗고 하나의 철굴납선을 들고 있었다. 또한 오른쪽의 한 사람은 바로 당승무가 잘 알고 있는 흑의 판관 점포 이었다. 사실 그는 가짜 흑의 판관 점포 이인 것이다. 조금 전 황삼노인은 당승무의 일검에 의해 경악을 느끼고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아직 적비린내도 채 가시지 않은 청년에 불과한 당승무를 보자 두 눈을 부릅뜨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앞을 가로막느냐 어서 길을 비키지 못하겠느냐 말을 끝낸과 동시에 황삼노인은 몸을 번개처럼 날리더니 오른손으로 응조공 에 금나수로서 당승무의 검을 쥐고 있는 오른손을 향해 잡아왔다. 황삼노인은 조금 전에도 이 초식으로 아국의 팔목을 잡았던 것이다. 당승무는 원래부터 사천당문의 출신으로서 무공이 낫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탈혼장 광통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의 무학은 옛날과 는 판이 하게 달랐다. 아무리 강호의 인류 고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제압하기에는 좀 힘이 들 것이다. 이때 당승무는 황삼노인의 무공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냉소를 치며 피하지도 않고 오히려 단검으로서 상대방의 안면을 향해 비호처럼 찔러 갔다. 이 일검은 비록 빠르지도 않았으며 보통과 같이 내민 것이다. 하지만 황삼노인은 정신없이 피하며 급히 뒤로 몇걸음 물러섰다. 이것으로 봐도 황삼노인의 무공은 당승무의 비알바가 못되는 것 같았다. 이때 가운데에 서있던 흑의 노인이 돌연 나서며 황삼노인을 불렀다. 오 형 내가 상대할 테니 잠깐 물러나시오 황삼노인은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뒤로 급히 물러섰다. 예 알았어. 흑의 노인은 당승무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큰 소리로 물었다. 너는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막아 서는 것이며 이름은 무엇이냐. 당승무 역시 그를 쏘아보며 냉랭하게 반문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요? 뿐만 아니라 무엇때 여기까지 왔소. 외파리에 흑의 노인은 좀 누그러진 듯한 음 성으로 다시 물었다. 노부는 바로 엿새진 이라고 하오. 또한 일부러 사만호 형을 만나기 위해서 왔소. 당승무는 강호에 많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엿새진 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 당승무 의 귓가에 소부리에 쉰 듯한 음성이 스쳐갔다. 노제 이 사람은 원래 마교를 배반했던 사람이네. 그리고 이 사람의 외혼은 음양수라고 하네. 그의 왼손으로 연마한 것은 음풍장이며 오른손으로 연마를 한 것은 잔향장 이라는 것이네.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의 무공은 모두 사문. 무공으로서 악독하기 이를 데 없지. 하지만 그의 오른팔이 누구에 의해서 잘려버렸는지는 모르겠으나 남아있는 왼손을 조심하고 배로 되받아서 공격을 하지 말게. 음양수 엿새진은 자기의 이름을 상대에게 알려주었지만 상대방이 안색하나 변하지 않는 것을 보자 빙긋이 웃었다. 노제께서는 혹시 이 늙은이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소. 그러나 노제께서는 사만호형에게 말씀을 드리기만 하면 자연히 알 수가 있을 것이오. 당승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탈하게 웃었다. 당신의 벼로가 음양수라는 것을 내 어찌 모를 니가 있겠소. 그러자 엿새진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튀며 입을 열었다. 허허허 원래부터 노제께서는 엿새진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셨 구려. 그렇다면 더욱 잘 됐소. 노제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사만호형에게 음양수 엿새진이 찾아왔다고 전해주시오. 당승문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엿새진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안 돼요. 지금 사만호형께서는 기독에 맞았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소.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소. 하지만 엿새진은 양미간을 치푸리며 언성을 높였다. 지금 사만호형께서 당한 독은 이 늙은이만 입을 수가 있는 것이니 어서 가서 말씀을 들이시오. 당승문은 여전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툭 사만호형께서 분부하시기를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했소. 그런데 어찌 당신은 엿새진은 약간 언성을 낮추며 말을 가로챘다. 노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사만호형을 위해 해악을 가져왔으니 경우가 다르지 않소. 당승문은 미간을 치푸리며 약간 언성을 노비였다. 사만호형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이 발작을 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흑영도의 해악은 받지 않겠다고 했소. 그 말에 엿새진은 안색이 약간 변하더니 불쾌한 듯 큰 소리로 외쳤다. 노제께서 가지 못하겠다면 어서 비켜 서시오. 이 노부가 직접 가서 만나볼 테니. 당승문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사만호 인장께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했으니 길은 절대로 비켜줄 수가 없소. 엿새진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입술을 지그시 그렇다면 노제에서는 일부러 노부의 길을 막는 것이군. 당승문은 뒤로 한걸음 물러서더니 문을 바싹 가로막으며 냉랭하게 말을 이었다. 여기는 사만호 인장의 거처로서 만나기가 싫다는데 무엇 때문에 그처럼 억지를 쓰시오. 엿새진은 큰 소리로 웃어져치며 입을 열었다. 하하하 이 노부는 기왕에 여기까지 와더니 사만호 형을 꼭 만나보아야 겠소. 그러니 노제는 길을 비키는 것이 좋을 것이오. 당승문은 엿새진을 무섭게 노려보며 단호하게 물었다. 만약 내가 절대로 비켜줄 수 없다면 엿새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노부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켜주지 않겠다면 후에 이 노부를 무정하다고 하지는 마시오. 당승문은 냉소를 터뜨리며 언성을 높여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웃었다. 노부가 모든 것을 다 말해도 비켜서지 않겠다면 할 수 없이 뚫고 나가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당승문은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태연스럽게 버티고 선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그처럼 뚫고 싶다면 한번 시험을 해보시오. 바로 이때 엿새진의 왼쪽에 서서 묵묵히 듣고 있던 흑의당의 좌총관 흑의수사 육한생 이 갑자기 한걸음 앞으로 다가서던 이 당승물을 바라보며 큰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주께서 하나의 젖비린내도 채 가시지 않은 놈과 상대를 하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소. 그러니 제가 저놈을 생포할 테니 당주께서는 뒤로 물러 서시오. 원래 방통이 흑영도에서 이탈한 후 음양수 엿새진이 흑의당 당주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육형이 어서 저놈을 생포하도록 하시오. 말을 하면서 엿새진은 뒤로 몇걸음 물러섰다. 육한생은 허리를 굽히며 천천히 앞으로 다가섰다. 제가 꼭 저놈을 생포할 테니 당주께서는 안심을 하십시오. 하지만 당승문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들을 유심히 주시하고 있었다. 육한생은 철골로 된 부채를 흔들며 앞을 향해 걸어왔다. 당승문은 초조한 빛을 금치 못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육한생 더 이상 다가오지 말아라. 내 손에 있는 이 병기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탓하지는 말아라. 육한생은 지금 당승문을 뒤에서 소구리가 지시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 그는 상대방이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보자 몫이 불쾌한 듯 큰 소리로 외쳤다. 기왕에 나를 알고 있으니 쓸데없는 짓은 그만하고 어서 길을 비켜라. 말을 끝낸과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철골락 선으로 당승문의 어깨를 향해 번개처럼 쳐왔다. 당승문은 냉소를 치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흥 이 앞뒤를 모르는 어리석은 친구야. 육한생이 공격을 해오는 틈을 타서 그는 당검으로 철골로 된 부채의 끝을 향해 예리하게 찔러갔다. 순간 바로 이때 하나의 차가운 빛이 육한생의 천도려를 향해 번개처럼 찔러왔다. 이렇게 되자 아무리 싸움에 능숙한 흑일수 사 육한생 이라 할지라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일검은 육한생이 부채를 찍음과 동시에 천도려를 향해 찔러간 것이다. 아무리 일초 일식 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원래 당승문의 검 끝이 육한생의 철골랍선 과 부딪혔을 때 육한생의 철골랍선 진동을 일으켰으나 당승문의 검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혹시 당승무에게 두 자루의 검이 이뤘다면 하나로는 맞고 하나로는 공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승무에게는 단 한자 루의 검밖에 없었다. 육한생은 당승무에 이것은 공격에 급히 뒤로 물러서며 경악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서있던 엿새 진등 사람들도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육한생은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으며 여전히 냉소를 쳤다. 흥 아직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꽤 실력이 있는 놈 같구나.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비호처럼 몸을 날리더니 연속해서 3초에 공격을 가하였다. 이 3초는 번개처럼 빨랐으며 또한 당승무에 중요한 육한생은 3초에 공격을 퍼부으며 상대방이 반드시 당황을 하고 뒤로 물러설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3초는 상대방을 격퇴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리어 반격을 당하고 말았다. 이때 하나의 차가운 빛이 육한생의 이누혈을 향해 예리하게 찔러 갔다. 육한생은 하는 수 없이 또다시 뒤로 두어 걸음 물러섰다. 뒤로 물러나게 되자 놀라운 한편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다음 순간 야수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를 내지른 그는 랍선을 휘둘러 당승무의 당검을 향해 내리쳤다. 이번에 그는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고 당승무의 손에 들려있는 당검을 떨어뜨리기 위해 옆쪽으로 검을 내리친 것이다. 그러자 당승무는 재빨리 당검을 비스듬히 뒤집더니 기이한 대여를 향해 찔러나갔다. 이 일검은 매우 신비롭고 검도의 정석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육한생은 헛손질을 하게 되자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즉각 랍선을 거두면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당승무는 추격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선체 육한생을 향해 빙글에 웃어보였다. 육한생은 외호가 흑일수사로서 랍선을 가지고 강호에서 적지 않은 유명인 물을 제거한 데다가 20여 년간을 마음대로 누비고 다녔다. 또한 그가 흑영도의 흑의당 좌충관을 없앨 정도의 실력을 보더라도 그의 무공은 날아 줄만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적비린내도 채가시지 않은 어린 소년에게 세 차례나 걸쳐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강호에 나온 이후 쳐 음 당하는 일이었으므로 육한생 자신이 크게 놀랐음은 두말할 여지도 없었을 뿐만 미라 견식이 넓은 음향수 엿새진 조차 놀라 안색이 휙 달라지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춰라. 화가 극도로 치민 육한생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며 두 눈 에서는 무서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으나 감히 엿새진 명령을 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손을 멈추었다. 그러자 엿새진 앞으로 두 발자국 쯤 다가 서더니 한 손으로 수부를 쓰다듬으면서 음산하게 웃었다. 소영재의 검법이 이토록 조예가 깊을 줄은 몰랐군요. 당승문은 제자리에 선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반문했다. 당신도 한번 시험해보고 싶소. 엿새진 여전히 빙글빙글 웃으며 중얼거렸다. 만약 자네가 노교의 일장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노교는 서슴치 않고 즉시 이들을 데리고 물러가겠다. 소영재 어떤가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는 자기의 사부가 자기에게 자살장을 전수해줄 때 자살장은 독이 비할 수 없이 강하기 때문에 천하의 마가 낼 사람이 극히 드물다고 말한 것이 생각났다. 순간적이었으나 싸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음속으로부터 충동이 이뤄 말대답을 하려고 할 때였다. 그 순간 그의 등 뒤로부터 소부리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게 절대로 그와는 그렇게 할 수 없네. 그 말을 들은 당승무는 평소 그를 매우 믿었기 때문에 선뜻 자기의 주장을 고집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미 문 앞까지 찾아왔으니 그들을 순순히 들여보내지 않는 방법 이외에는 싸우지 않으려 해도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다. 당승무가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망설이고 있을 때 너는 지금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 말에 이어 이번에는 간신히 그가 알아들을 수 있을 상대가 아니니 빨리 물러나라. 이 사부가 나가 겠다. 그 말을 들은 당승무는 즉시 대답을 하고는 재빨리 엿새진을 향해 말했다. 나의 사부께서 오셨으니 잠시 기다리도록 하시오.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는 즉각 뒤로 물러났다. 한편 엿새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속으로 생각을 굴리기에 바랐다. 제자의 건법이 저렇게 고강하니 그의 사부는 대체 누굴까 궁금해 하고 있는 엿새진의 앞에 소부리가 즉각 나서더니 폭권을 하며 웃었다. 연어 때 단연간 보지 못했더니 당주가 되었구려 정말 축하하오 엿새진은 그를 보자 흠칫 놀라는 것 같더니 이내 음산하게 웃었다. 누군가 했더니 소노 형이셨 구려 후후 우리 사도 두 사람은 바로 친구를 만나러 왔소 소부리의 말에 엿새진은 놀라움을 연신 누나를 이리저리 굴렸다. 저 어린 것이 바로 노형의 문화란 말이오. 그러자 소부리는 더욱 의기양양하여 대꾸했다. 그렇고 말고 저 얘가 나의 문화가 아니면 누구의 문화이겠소. 엿새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황급히 점포의 애개로 고개를 돌려 물었다. 전형 흑살장을 사용한 자가 바로 저 소년이 오 점포인은 그 말에 당승무의 얼굴을 힐끗쳐 다 보더니 급히 대답했다. 제가 보기엔 아마 저 소년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집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자 소부리가 한마디 거들었다. 전노형의 말이 맞소. 저 제자는 지금 가면을 쓰고 있소. 엿새진은 그 말을 듣자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방문했다. 너는 자칭 방통의 운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노형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오. 소부리는 그 말에 능청맞게 말을 받았다. 그럼 친구는 내가 스스로 옥황상재의 제자라고 한다면 믿겠소. 엿새진은 그의 말에 웃지도 않고 고개를 깨 웃둥거렸다. 하지만 천하를 통틀어 보아도 후살장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오직 탈훈장 방통 밖에 대개 비슷한 것 이오. 내 제자가 배운 것은 흑살장 이 아니라 자살문 이 자살장 이오. 엿새진은 반신반 이하여 한동안 그의 얼굴을 똑바로 주시하다가 돌연 차갑게 내뱉았다. 나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소. 소부리는 희죽이 웃었다. 그럼 연호태 께서 자살문의 검장 상절을 한번 보고 싶으시겠군요. 말을 마침과 동시에 그는 즉각 여의금사를 꺼내더니 엿새진을 향해 휘둘렀다. 그러자 철사에서 가느다란 그림자가 무수하게 일어나더니 공기를 가르면서 곧장 엿새진을 향해 날아갔다. 그러나 오랜 세월동안 많은 적을 상대한 엿새진도 방비에 결코 허순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방의 철사는 마치 무수한 장검과도 같이 서늘한 건기를 뻗치면서 그에게로 날 아오는 게 아닌가. 흠칫 놀란 그는 상대방에게 반격을 가할 여유도 없이 급히 왼쪽 소매를 얼굴로 막는 동시에 뒤로 물러섰다. 소부리는 외호가 설상 무용으로서 경신술로 강호를 누벼왔다. 그러하기에 그는 여의금사를 내두르면서 마치 한줄기의 연기처럼 단숨에 엿새진의 몸 옆으로 날아가 왼손으로 가볍게 그의 어깨를 쳤다. 이어 그는 괴이한 신법으로 다시 문앞으로 오더니 큰소리로 웃어져 쳤다. 하하하 연호 때 아무 탈도 없소. 나는 그저 장난을 조금 했을 뿐인데. 엿새진은 너무도 놀란 나머지 한동안 어안 이 벙벙에 있었다. 상대방은 실로 자기가 상상도 못할 괴이한 수법으로 자기의 어깨 늘 가볍게 친 것이다. 만약 상대가 정말로 손을 썼더라면 아마 간사하고 교활한 그였지만 무림 중에 자살문이라는 무학이 입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놀라 휘둥 그레진 눈으로 그는 소부리를 멋쩍게 바라보았다. 손호 형께서는 언제 이런 신술을 연마하셨습니까? 그러자 소부리는 의기양양하며 어깨를 들썩거렸다. 몇 년 전에 나는 태백산을 돌아다니다가는 연중에 300년에 걸쳐 내려오는 자의문의 무공을 획득하게 되었소. 그래서 나는 서슴치 않고 즉각 그것은 연마한 거요. 엿새진은 자부하는 그의 말과 태도에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느끼고 즉시 폭권을 취했다. 이제 보니 손호 형께서는 이미 일문의 주인 이 되셨군요. 이거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소부리는 멋쩍게 씩 웃으며 대꾸했다. 별말씀을 아직 강호 구대 문파와는 비할 수도 없는 처지요. 엿새진은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전판관의 보고를 듣자 하니 저 소년이 교주를 만나 건법을 하사 받았다 하던데 그게 정말인지요. 그 말에 소부리는 껄껄 웃으며 말을 받았다. 허허허 그것은 나와 전노 형과의 농담 이었소. 연호대 께서는 그것을 진짜로 아셨군요. 저 역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3년 전에 흑영도관은 순환을 만나 교주와 주인 그리고 섬의 모든 주민이 실종되어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달려와 두 분에게 어디서 교주를 만났는가 물으려 했더니 그게 농담 이었군요. 그렇다면 흑영도주는 아직도 행방 불명인 모양이구나. 그럼 당승무와 내가 도화공에서 놓아준 염지천이 바로 그 흑영도주 아닐까 엿새지는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기침을 한번 하더니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다. 손호 형 께서도 사만호 형 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까 소부리는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음 인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내 연호 협 에게 솔직히 이야기 하겠소 나와 손호 와는 의형 제 사이요 우리는 20세 때부터 서로 알고 있었소 그런데 나는 오늘날 작은 명성 이나마 얻어 태백산 에다 집을 지어 자살문 의 근본 을 이루려고 이렇게 일부러 달려와 손호로 하여 금 빗문 의 설계를 부탁하려는 것이오 여세진 으로서는 처음 듣는 소리라 호기심이 부쩍 일었다 사만호 형 께서는 그것을 응하셨소 소부리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손호는 지금 병세가 매우 풍하여 아마 살아나지 못할 것 같소 그러자 여세진 은 갑자가 폭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제가 아까 올 때 이미 손호 형 의 영도 를 만들었소 한데 나에게 사만호 형 이 당한 독을 제거하는 해악이 있다고 했는데 영도 는 그것을 방지 하더군요 그 말 에 소부리는 대번 희색 을 띄 었다 그게 정말 인가요 물론 이요 그럼 저를 안내해 주시겠소 소부리는 그 말에 갑자기 손을 내져었다 잠깐 연호대 께서는 우선 그 약을 나에게 주시오 순간 여세진 의 얼굴에 의혹의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다 그럼 손호 형 께서는 저를 믿지 못하신 다는 말이오 그러자 소부리는 황급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연호대 의 말을 누구보다도 믿고 있소 하지만 나에게 따로 사정이 있소 여세진 은 잔뜩 미심적은 눈길로 그를 쳐다보면서 음침한 목소리로 물었다 손호 형 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그러자 소부리는 갑자기 그에게로 머리를 갖다 대면서 희죽이었다 나는 연호대 당신도 역시 일이 있기 때문에 손호를 찾기 위해 은돈을 드렸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 순간 여세진 의 안색이 휙 달라졌다 노 형 은 그 말을 삼아 장 홍 에게 들은 것이오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그가 어찌 얘기할 수가 있겠소 나는 장 영감 한테 이 말을 들은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여세진 은 갑자기 태도가 달라 저 냉랭하게 내쫓았다 그럼 손호 형 께서도 삼아 장 홍 을 데려갈 생각 이오 아니요 나는 이미 솔직히 말했지 않소 본문은 이제 갓 시작했기 때문에 당신 내 흑영 도처럼 5천량 황금 을 내놓을 수가 없소 여기까지 말한 그는 어깨를 한번 움찔 하더니 다시 뒷말을 이었다 나는 단지 손호가 옛정을 생각해서 그 한가지 설계도 만 작성해 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러니 노연 께서 들어가 그의 생명 을 구하고 게다가 상 까지 내리니 손호가 깨어난 뒤에는 어찌 당신네들을 순순히 따라가지 않겠소 만약 그가 그대로 따라간다면 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당신네들과 상의를 하고 싶은 것이오 그럼 손호 형께서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 신지 어찌됐건 우선은 그를 깨어나게 해야 할 게 아니요 그러니 내 뜻은 우선 나에게 약을 주어 손호가 깨어나면 먼저 나를 위해 도안을 그리게 해달라는 거요 솔직히 말하자면 손호가 설계도 몇 장쯤 그리는 것은 누워 떡먹기라 길어야 하루 이틀 이면 충분 할 거요 그런 뒤에 당신네가 다시 모셔 가면 되지 않겠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세진이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소부리가 얼른 덧붙여 말했다 내가 자의문을 계승하면 앞으로 연호 때와 서로 합작을 할 수도 있는 일이니 이 일은 그저 우리가 합작을 시작한 것이라고 칩시다 그러니 이제 해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말을 마친 그는 갑자기 손을 내밀어 여세진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치더니 호탕하게 웃어져 쳤다 그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한 것이다 여세진은 그가 손을 내미는 것을 보고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 어깨를 몇 번 맞았다 사실 소부리가 그의 어깨를 친 수법은 바로 염지천의 검장 13식 이었기 때 문에 그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 다 소부리는 그것으로 상대방의 길을 꺾어놓으려 했던 것이다 과연 효과가 있어 여세진은 내심 크게 놀랐다 소부리의 공력은 교주보다 높으면 높았지 결코 아래에 있지는 않겠구나 그러니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즉시 공손한 태도로 물었다 사만호 형께서는 왕강이 거부를 하시는데 손호 형께서는 그분이 우리를 따라오게끔 할 자신이 있소 그러자 소부리는 가슴을 문지르면서 씩 웃었다 나는 그저 그가 도안을 그려준다면 나는 즉시 그에게 노형을 따라가라고 권하겠소 아마 그는 나와 몇십년 사귀어 왔기 때문에 나의 말을 어느정도 들을 것이오 하고 말한 그는 갑자기 음성을 낮춰 나직하게 물었다 만약 손호 가 왕강이 암암리에 그를 모셔갈 방법이 있소 여세진은 그 말에 두 눈을 휘번덕이더니 고 개를 끄덕이며 빙글에 웃었다 손호 형께서는 과연 일파의 장문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군요 전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소부리는 의기가 양양에서 씩 웃어가며 대답했다 무슨 별말씀을 우리가 기왕 성심껏 합작할 바에는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소 하고 말한 그는 두 손을 마주 비비대더니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날카롭게 신광을 바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참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있군요 제 생각엔 연호대께서는 먼저 올라가셔서 빙장해서 하루 이틀쯤 쉬는게 좋을 것 같소 만약 그 약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안심이 되지 않는다면 사람을 하나 나에게 딸려 보내면 될게 아니오 그래서 손호가 약을 복용한 뒤에 깨어나면 먼저 도안을 그리게 한 뒤에 다시 노형을 따라 흑영도로 가게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군요 흑영도의 비밀 소부리가 말을 맺기가 무섭게 엿새지는 황급히 소리쳤다 흑영도로 가는게 아니오 그러자 소부리는 의미심장하게 씩 웃었다 어쨌든 그를 어디로 모시고 가건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오 교활한 엿새지는 그가 사람을 시켜 같이 가자고 하자 속으로는 매우 기뻐하면서 겉으로는 허탈하게 껄껄 웃었다 손호형 께서는 일파의 장문이신데 어찌 안심이 되지 않겠소 제가 사람을 보내면 소식을 듣기도 좋을 테니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소 말을 마친 그는 전포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럼 전형이 손호형을 따라가도록 하시오 그리고 곧 부터 회답을 받도록 하시오 명심 하겠습니다 하고 전포이가 공손하게 대답하자 엿새지는 즉시 황삼노인과 육한생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형 육형 그럼 우리는 올라갑시다 말을 마친 그는 곧장길 중앙쪽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소부리는 전포이를 향해 손을 들어 보이며 빙글에 웃었다 전총관 어서 들어오시오 전포이가 소부리의 안내에 따라 집안으로 들어서자 소부리는 곧 큰소리로 외쳤다 장로형 이 문은 어떻게 닫는 것이오 소나리께서는 그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문은 제가 닫겠습니다 그러자 소부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다시 당승무에게 말했다 너는 문 앞을 지키고 있어라 나는 곧 전노형을 모시고 들어갈 테니 하고 말한 그는 전포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통로를 지나자 몇 칸의 목실 이 있는 문앞에 당도할 수가 있었다 장로인은 소부리를 들여보낸 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면서 나직하게 물었다 소나으리 전총관은 무엇하러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러자 소부리는 의미심장하게 희죽 웃더니 역시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내게 다 생각이 있어서 다 왔소 전총관은 나를 따라오시오 이때 아국이 손에 은칼을 든 채 목실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소부리는 전포이를 앞세운 채 그녀에게 의미있게 눈을 깜빡여 보이더니 광목으로 된 휘장을 올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전포이는 이 지하성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었다 밖에서 보던 크고 높은 태호석의 단벽에 비해 안은 너무도 간략했다 또한 통로가 좁고 어두운 것을 보고 전포에 는 내심 겁을 집어먹었다 사마장옹은 기관 설치에 정통한 데다가 소부리 또한 교활하기 그지없는 늙은이니 나는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겠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소부리가 목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잠시 망설이던 그는 곧 뒤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조그만 등불이 펴져있었고 소노반 사마장옹은 문을 등 진체 앉아있었다 그는 이미 약을 복용했는지 다소 몸이 나아진 것 같았다 침상 옆에 서있던 아란이 소부리를 바라보더니 반색을 하며 물었다 소선배님 그 도적들을 다 쫓으셨습니까 소부리는 얼른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소노반을 향해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소노 내 손님 한 사람을 모시고 왔네 그 말에 소노반은 고개를 돌려 점포위를 바라보더니 안색이 휙 달라졌다 전총관 무슨 일로 왔소 소노반의 냉랭한 말소리에 아란도 점포위의 개로 시선을 돌렸다가 흠칫 놀랬다 앗 이 사람이 바로 점포위인가요 이때 소부리는 재빨리 소노반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의자를 하나 꺼내 점포위에게 권했다 점포에 앉으시오 하고 말한 그는 곧 고개를 돌려 아란에게 말했다 낭자 잠깐 나가 계시오 우리끼리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러자 아란은 소노반의 눈치를 힐끔 보더 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소부리는 만면에 열분 웃음을 머금고 점포위를 향해 공수에 예를 취했다 전총관 께서는 소노를 찾기 위해 몇 달이나 가진 노력을 기울였어도 끝내 소노를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나의 덕분으로 이렇게 쉽게 소노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마음이 흡족하오 점포윈은 그 말에 가볍게 당황해 하는 눈치를 보였다 사실 제가 이 소석윤에 온지는 벌써 1년 이 넘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소부리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의미있게 미소를 지어보였다 후후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약 노형의 뜻을 전혀 몰랐다면 엿새진을 타일러 노형을 이곳까지 모시고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뜻밖의 말에 점포윈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그를 똑바로 주시하더니 곧 냉랭하게 웃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손오형과 여당주가서로 상의를 해서 이루어진 조건인데 어째서 저를 끌어들이는 것이오 이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손오바는 내심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상하다 소형은 매사에 빈틈이 없는 사람인데 점포에 하나를 데려온 것이 무슨 속셈 이란 말인가 이런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으나 꾹 눌러 참고 그는 여전히 침상에 기대 앉아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이때 갑자기 소구리가 커다란 웃음을 터뜨렸다 하타 제가 무슨 자살문 문주 이겠소 내 말을 못 믿겠다면 손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언제 그에게 나를 위해 설계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지 그 순간 점포이의 두 눈에 날카로운 한 줄기의 빛이 스치고 지나가는가 싶더니 당황한 어조로 황급히 물었다 그렇다면 손오 형과 여당주가 말한 것은 모두 가짜였단 말인가요 하타 하하 그렇소 그것은 가짜였소 정 믿지 못하겠다면 손오를 한번 보시오 그의 기독은 이미 풀렸는데 또 무슨 해악이 필요하겠소 그 말을 들은 점포이의 안색은 극도의 경악에 잠겼다 손오 형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그러자 소블리는 갑자기 정색을 했다 내가 말한 것은 모두가 사실이오 그런데 노형 에서는 무엇 때문에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것이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오바는 매우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 결국 참지 못하고 급히 물었다 소형 그러면 그는 점포이가 아니란 말이오 소브리는 천천히 손을 내져우며 대꾸했다 본인이 말을 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소 그러자 점포이는 오히려 그들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듯 눈을 껌뻑거리며 물었다 손오 형 께서는 점점 이상한 말만 하시는 군요 제가 점포이가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소브리는 그 말에 답답하다는 듯 자기의 가슴을 쳤다 아 좋소 당신은 점포이요 내가 공연히 말을 많이 했군 하고 말한 그는 두 번 다시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오반에게 폭권의 예를 취했다 손오 우리는 이미 몇십년 간이나 사귀었으니 내 부탁하나를 들어주지 않겠나 그러자 손오반은 짐작가는 바가 있는지 이 내 말을 받았다 소형 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혹시 당소형의 일이 아닙니까 소브리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으며 빙글에 웃었다 그가 천 리기를 달려와 자네에게 해악을 준 것은 어디까지나 자네의 일이니 나는 상관하지 않겠네 그 말을 들은 손오반은 매우 이상하다는 듯 눈을 깜빡거려 가며 물었다 소형 또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소브리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우리가 몇십년 을 사귀어 오는 동안 내 언제 자네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던가 하지만 이번만은 꼭 대답을 줘야 하네 손오반은 심상치 않은 예감에 자신도 모르게 눈썹을 찌푸렸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갑작스럽게 정색을 한 소브리는 차근차근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것은 두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적인 것으로 자네 손오가 반드시 용기를 내어 나서야만 하는 것이네 또 그것은 무림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지 이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점포인은 그 말에 갑자기 신색이 획 변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손오반이 급히 묻자 소브리는 서슴치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네 그리고 이것은 천하에서 오직 자 내만이 할 수 있는 것이네 그리고 나머지 사적인 이유는 바로 나 소브리가 자네와 수십 년 동안 사귀어온 정분을 생각해서 특별히 자네의 도움을 청하는 것 일세 소브리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자 손오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소브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넨 내가 20년 전에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개봉객점에서 일을 알고 있겠지 잠시 생각에 잠긴 손오반이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머리에 온통 금장식을 한 할머니를 만났었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뒷일에 대해서는 모두 잊었습니다 맞아 그 노파는 머리를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장식했고 손에는 주홍색 칠을 한 작은 보물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네 그리고 나는 부족한 경험으로 그 노파가 탄지 청이시녀 하나만을 데리고 있는 덴다 무도 손을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미처 생각 못했네 여기까지 말한 그는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켰다 그날 밤 나는 몰래 그들의 옆방으로 숨어들 어가 창문 틈으로 그 방 안을 들여다보았던 니 그 노파는 등불 아래 앉아 상자 속에서 각가지 징비한 물건을 꺼내가지고 노는 것 같았는데 그 그가 여기까지 말했을 갑자기 밖으로부터 아란의 음성이 들려왔다 노선배님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군요 밖에서도 들을 수 있게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부리는 그 말에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 였다 이제 보니 낭자도 밖에서 듣고 있었군 조소 큰 소리로 이야기 하겠소 라고 말한 그는 다시 뒷말을 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그 노파와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는데 그 노파의 눈은 마치 날카로운 검과도 같아 그녀와 두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했다네 그래서 당황한 나는 급히 몸을 숙여 재빨리 담 위로 뛰어 올라갔네 방 안에 있던 두 사람은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를 주시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도둑 도둑놈이라는 차가운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내 등골이 서 느려지면서 예리한 것이 내 등에 꽂혔네 이때 밖에 있던 아란이 놀라 큰 소리로 물었다 그게 뭔가요 검이었나요 그 예리한 검 끝이 내 등 뒤에 꽂혔을 때 갑자기 한 구원자가 나타났네 그는 지붕 위에 사뿐히 내려앉으면서 즉각 손을 들어 검은 물체를 발사시키더니 그 노파의 손에 있는 작은 검을 떨어뜨렸네 그때 무엇인가가 내 몸에 떨어지길래 나는 그것을 급히 집어들고 객점을 빠져나왔는데 그 노력은 나를 쫓아오지 못했네 이때 밖에 있던 나란히 휘장을 제치고 얼굴을 들이밀며 호기심에 찬 얼굴로 급히 물었다 그 사람은 누구였나요 이제 내 말을 듣다보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집에 돌아온 나는 옷을 벗어보니 등에 약세치 가량의 칼자국이 나있었네 만약 그때 그가 한 발자국만 늦었더라면 나는 벌써 죽었겠지 그리고 내 손에는 약 한치 가량의 허리띠가 들려있었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란이 또 참견을 했다 허리띠요 나중에 나는 나의 은인이 바로 강호에서 명성이 자자한 홍채문주 즉 여협인 홍채마녀라는 것을 알았지 그녀는 비록 노파의 직검을 날려보내기는 했지만 그녀 역시 예리한 칼에 의해 허리띠 끊어졌던 것이네 아란은 홍채문주 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으나 감히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손오반이 의아스러운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소영 그 일과 저에게 도와달라는 일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소부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물론 관계가 있네 이것은 흑영도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야 이에 손오반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심각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몇십년간 서로 사귀었기 때문에 절친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약 소영 께서 흑영도에 관해 이야기를 하신다면 거절을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점포이의 눈에서는 한 줄기의 기이한 빛이 스치고 갔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 잤 있을 뿐이었다 소부리는 설레설레 했고 개를 저으며 말했다 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흑영도를 위해서가 아니니 내 말을 계속 들어보게 하고 말한 그는 입술에 침을 축이며 다시 말을 이었다 3년 전 홍채문주가 나타났을 때 자의 교주가 흑영도에서 자의 문을 창립한 것은 뒤에 무서운 음모가 있었기 때문이네 만약 그 일이 성공한다면 온무림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일세 그러자 소노반이 의아스러운 눈길로 그를 주시했다 그게 무슨 음모입니까 소부리는 긴 탄식부터 하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까지 그 음모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네 또 나 역시 이 일은 최근에 알게 된 것일세 하고 말한 그는 주위를 둘러본 뒤에 다시 말을 이었다 그 홍채문주는 당시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자 즉시 마교중의 한선자와 불력선생 양공기 그리고 곤륜나리도인 구육도사 풍삼과천성 공손양 압기차오 등과 함께 흑영도로 달려갔었네 그리고 거기로 달려간 사람들은 모두가 무림 중에 가장 으뜸가는 고수들이라 흑영도의 부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코 대응하기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네 그런데 일행은 한 번 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를 않았네 뿐만 아니라 그 흑영도의 사람들조차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지 그 후 무림에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되어버렸소 소노바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신비감과 함께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 다시 물었다 그럼 그 일과 소형과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소부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있게 웃었다 물론 관계가 있지 이것은 온 세상이 놀랄만한 커다란 일이고 또한 이 넓은 천하에는 오직 자네만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네 순간 소노바는 자기의 귀가 잘못된 것이야 민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제가 제가요 농담 농담 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소부리는 정색을 하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 일은 온무림의 중대사인데 내가 어찌 함부로 자네와 농담을 하겠나 소노바는 그의 엄숙한 표정을 보자 결코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님을 알아차리고는 다급하게 다그쳐 물었다 소형 그럼 절더러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는 여지껏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남에게 부탁을 해본 적이 없거니와 또 남에게 은혜를 입은 적도 없네 단 홍채문주가 나의 생명을 한번 구해준 것 밖에는 말일세 그래서 나는 여지껏 이 일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지만 아직껏 보답을 못했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자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이네 또 하나의 얼굴 당황한 소노바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소부리의 두 눈은 소노바의 얼굴을 꿰뚫을 것만 같았다 이 수수께끼를 좀 풀어주게 소형 저는 신선도 아니고 또 흑영도는 이미 엉망진창이 된 데다가 사람이 실종된지도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제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찾겠습니까 소노바의 당황한 것 같은 말에 소부리는 진지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내가 자네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자네가 기관에 능통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네 만약 자네가 믿지 못하겠다면 전노형에게 물어보게 그 역시 이 일 때문에 이곳을 찾아왔으니까 소노바는 그의 말이 매우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즉시 전포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전포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두 사람을 향해 폭권을 하며 빙글에 웃었다 소노형 그리고 사마노형 저는 사실 전포의 가 아닙니다 그가 말을 맺자마자 소부리가 어깨를 들썩이며 희죽이 웃었다 나는 이미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소 수수께끼 같은 두 사람의 말에 소노바는 영문을 물라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아니 그럼 이분이 전포의 가 아니면 누구라는 말입니까 소부리는 여전히 바보처럼 희죽 웃으며 대답했다 세상에서 이른 두 가지 얼굴로 변할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는가 그 말에 손오반의 두 눈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왕방울만해졌다 아니 그럼 이랑신 정로형이란 말입니까 전포의 전포의 는 얼른 손을 내밀어 가볍게 얼굴을 문지르며 씩 웃었다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바로 정수복 입니다 하고 말한 그가 다시 얼굴을 한번 쓰다듬자 젊은 전포의 얼굴이 삽시간에 주름살 투성인 노인으로 변했다 이때 문 밖에 있던 아란이 참지 못하고 고개를 안으로 들이밀며 물었다 누가 이른 두 가지 얼굴로 변할 수 있나요 하고 말한 그녀는 전포의 가 한 노인으로 변한 것을 보더니 눈이 토끼 눈처럼 휘둥그레 저 큰 소리로 외쳤다 아국 빨리 와봐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 그 말이 끝나고 잠시 있다가 국도 고개를 들 이밀고 안을 들여다보았 다 그러자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던 소부리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두 남자 결코 이 일을 발설 해서는 안 돼요 이때 이불을 제치고 일어나 앉으려던 소노반이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아국 낭자가서 차 두 잔만 가지고 오시오 아국은 곧 대답을 하더니 두 잔의 차를 따라 올렸다 소노반은 이어 정수복을 향해 공수의 예를 표하며 물었다 정로 형께서 이렇게 변장을 하신 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정수복은 주름진 눈을 가늘게 뜨더니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자면 좀 하지만 대강의 상황은 이미 손호형이 거의 이야기 했습니다 3년 전에 사람들이 흑영도로 건너간 뒤에 그 섬은 곧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창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자유문까지도 그때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강호에서는 필시 그 섬에 큰 천재지 변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갑자기 실종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아직까지 무어라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아국이 가지고 온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떤 큰 변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섬에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적어도 한두 구의 시체는 발견되어야 할 게 아닙니까 하지만 그 일이 발생한 뒤 깊이 파고 파고 들었다 다시 말해서 그 섬의 사람들은 물론 나중에 찾아간 사람조차 마치 하늘로 솟은 듯이 전혀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3년간 빗문의 문화들이 사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지만 끝내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술을 닦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계속 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두염과 함께 수차에 걸쳐 흑영도로가 단 한가지 의심가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섬에는 결코 해일 등이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파도에 휩쓸린 자국이 없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략이 터진 것 같지도 않았는데 그 다른 집들은 어째서 한결같이 폐허가 된 것일까요 이것은 어쩌면 기관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한가지 의문만 풀면 모든 의문도 따라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단숨에 말한 그는 다시 차를 한 모 금 마신 뒤에 말을 계속 했다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한결과 사람들은 사만호형이 기관에 정통하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노형을 초빙하여 흑영도로 가서 무슨 이상이 있는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잤 듣고 있던 손오반이 잠시 무엇인가 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빙글에 웃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뒤문 께서 이번에 착수하려 하시는 것은 내 우중대한 일이로 군요 또 어떤 기관이라도 일시에 모두 없앨 수는 없으나 이 일은 확실히 저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군요 흑영도로 가는 것이 뒤문 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역시 가보고 싶 군요 그러자 정수복은 갑자기 정색을 크게 달라졌기 때 문의 빙문 에서는 처음에 노형 을 모시고 흑영도로 가려던 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오바는 대번에 의아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니 그건 무슨 이유 입니까 정수복은 옆에서 희죽이 웃고 있는 소구리 외 얼굴을 한번 쳐다보던 이천천천 입을 열었다 3개월 전에 소식을 찾아다니다가 바로 귀댁에서 진짜 전포위를 만났었습니다 그러자 손오바는 그의 말에 수긍을 표한다 는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벌써 왔었습니다 그는 바로 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정수복이 말을 이어받았다 전포위는 본시 흑영도의 흑의당 우총관 이었습니다 흑영도의 모든 사람이 실종된 지 3년이나 되었어도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했는데 이곳에서 그를 만난 것은 커다란 수확 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일 귀댁의 문을 지키는 장로형 을 찾아가 그 보고 소석윤을 떠나라고 권한 뒤에 제가 그 대신 변장을 한 것입니다 그 말에 손오바는 빙글에 웃었다 이제 보니 장영감으로 변장한 사람이 바로 정로형 이었군요 그러자 정수복도 악의 어깨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저도 장영감이 이곳의 농부인 줄만 알았었습니다 손오바는 설명을 하듯 말을 이어받았다 장영감은 본시 이곳의 사람입니다 그는 선친께서 살아계실 때 가끔 장일을 돌봐주면서 선친께 몇 수의 권각을 전수받았지요 그가 이곳의 사람이기 때문에 전포인은 그에게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고 말한 그는 뒤이어 다그치듯 물었다 그런데 정노영께서는 어째서 전포위로 변장을 하셨습니까 정수복은 한결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해 주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곳에 나타났으니 혹시 그의 신상에서 흑영도에 관해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극히 은밀했기 때문에 2-3개월 동안 저는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손오영 사도가 찾아와서 또 소노청의 영도가 자살장을 한수해 보이자 전포인은 그를 방통해 문하라고 오인하고 전역대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 음향수 엿새진을 불러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엿새진이 오기 전에 미리 점포위로 변장했던 것입니다 하고 말한 그는 점포위를 잡은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듣고 난 손오바는 잠잤고 그의 얼굴을 주시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정로영에게 한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저의 이 선고는 답만 완성했지만 모두가 단추로 조정하게 되어 있는 저의 동문 기술 입니다 그래서 설사 기관에 대해 익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데 엿새진은 어떻게 해서 연 것입니까 그러자 잠잤고 듣고만 있던 소부리가 염소에 수염같이 생긴 수염을 한번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 거렸다 맞소 나도 그 점이 매우 의문 이었소 엿새진은 황삼을 입은 오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듣자 하니 그는 토목 기관에 정통하 다과 합니다 의문 은 바로 그 사람이던 것입니다 그 순간 소노반의 안색이 휙 달라졌다 뭐라고요 황삼을 입은 오가라는 노인 그는 바로 저의 사숙 입니다 뜻밖의 말에 두 사람은 흠칫 놀랐다 아니 자네에게 언제 사숙이 계셨나 소부리가 의아스러운 듯 급히 묻자 소노반은 약간 흥분된 어조로 대답 했다 선친 께서는 동문의 사제가 한 분 계셨는데 성은 오가 이고 이름은 사연 입니다 황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칭 황삼 계기라고도 하지요 듣자하니 그는 관외로 나가 근 30년간 이나 아무 소식이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여세진 과 함께 오셨는지 모르겠군요 그러자 소부리가 설명하듯 말을 꺼냈다 여세진 은 그 당시 마귀에서 내쫓겻기 때문에 발붙일 꽃이 없어 그 역시 관외로 나갔던 것이네 그의 음향수라는 외부는 관외로부터 전해져 온 것이네 그리고 흑영도가 그를 위해 버티지 않았던 들 그는 감히 관외로 들어오지도 못했을 걸세 손오바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 같더니 이 웃고 진지한 태도로 입을 열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저와 사숙밖에 기관에 대해 능통한 사람이 없는 판에 사숙께서 그들의 손에 들어가셨으니 절 덜어 힘이 되어달라 이 말이군요 하고 말한 그는 갑자기 정수복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참 그런데 정로형 께서 이번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복은 뒷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흑영도가 멸망한 뒤에 2-3년간 강원은 표면상으로 보기엔 비록 평정하지만 실은 많은 풍파가 잃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흑 백양도의 유명거사들이 갑자기 은퇴를 하는가 하면 갑자기 행방불명 이든 사람이 부지기수요 사람들은 처음에 누가 강호해서 조종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으나 이제 그것이 바로 흑영도의 사람들이 한지심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오반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들은 이미 흑영도에서 기업을 건립했는데 강호의 사람들을 왜 없애는 것이지요 소고리가 옆에 있다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것밖에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이지 그 속에는 필시 비밀이 있을 것이네 그러자 정수복이 얼른 말했다 저는 빈무나 작은 주인의 명을 받고 본시 사만 오영을 모시러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귀댁에서 점포일을 발견한 뒤 빈문 소주인께서는 곧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즉 저더러 노영께 천하 무림을 위해 오늘의 초청에 응하시라 권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손오바는 그 말에 날카로운 신광을 바랬다 그럼 귀문 소주인께서는 절더러 그들을 위해 힘을 쓰라는 것입니까 정수복은 고개를 끄덕이기에 앞서 신중을 기하느라 그의 눈치를 살폈다 흑영도의 도둑들이 노영을 초청한 것으로 보아 분명히 은밀한 소구를 경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부리가 옆에 있다가 망설일 필요도 없다는 뜻 그 말이 맞소 소구를 꾸미고 있는 것 외엔 결코 손오를 초청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오 정수복은 다시 이야기를 계속 했다 빗문은 이미 소속인 주의수 10장에다 적지 않은 매복을 설치했지만 교환한 점포에는 2-3개월간 통 자기의 주의 사람과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소노반이 의아스러운 듯 눈을 빛내며 급히 물었다 그럼 노형의 뜻은 절더러 그들의 소구를 탐지해 내라는 것입니까 정수복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말하는 것이 마치 물이 흘러가듯 순조로 왔다 흑영도의 사람들이 실종되지 않았다면 필시 어디인가 잠복해 있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기문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 겁니까 그 순간 정수복은 상대방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들이 노형을 초청하는 것은 필시 총파의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인 것입니다 저희 소문주 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 설계의 도안을 사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수복의 진지한 어조에 소노반은 정색을 하며 대답 했다 그것은 매우 비밀이라 설사 제가 응하고 또 철저한 그들의 감시 하에서 도안을 훔쳐낸 다 하더라도 반드시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대답을 들은 정수복은 이미 생각한 바가 있는 듯 빙글에 웃었다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이곳은 사방에 이미 빗문의 사람들이 매복되어 있어서 그들이 노형을 어디로 모셔가든 단 소재만 알게 되면 노형과는 수시로 연락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자 손오바는 어조에 힘을 주어 근엄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저 역시 무림의 한 사람이니 힘자라는 데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정수복은 몹시 기뻐하며 그자 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켜 공손히 절을 했다 사만 오형처럼 광명 정대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은 무림의 행운입니다 제가 빗문의 문주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 별말씀을 악을 보면 의당 손을 써야 하는 법인데 보잘것 없는 제 힘이 무엇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이때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소불이 가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하타 하하 손오나는 자네가 이토록 시원한 대답을 할 줄은 미처 몰랐네 참자 내는 흑영도로 가기 전에 우선 당소제를 위해 일을 좀 해주게 손오바는 이 엉뚱한 말에 급히 그에게로 시 선을 돌려 물었다 제가 당소영을 위해 무슨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소불이는 연심 바보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그의 몸에는 그림이 몇 장 있네 그러니 자네가 그를 위해 몇 가지 정교한 암기를 만들어 주면 되네 그 말에 손오바는 몹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당문에 암기는 원래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부족한 저의 공구로는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소불이가 타이르듯 다시 말했다 자네는 이름난 교장 이 아닌가 그러니 이 일은 꼭 자네가 해야만 하네 네 이미 여세진에게 조건을 제시한 것도 이드니 며칠 이 걸려도 무방 하네 그 말에 손오바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그를 주시 했다 아니 여세진과 어떤 조건을 약속 했습니까 소불이는 익살스럽게 희죽이 웃어 보였다 후후 나는 점포이가 이곳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동시에 자네가 나를 위해 도안 한 장을 그려준 후에야 자네를 내보내겠다고 했네 하고 말한 그는 조금 아까 있었던 일을 다시 이야기해 주었다 여세진은 나를 정말로 자살문의 문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겠나 하하하 암기 제작 그 순간 정수복의 얼굴이 의혹의 빛으로 뒤덮였다 그럼 당소영은 손오영의 문화가 아니란 말입니까 소불이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로제는 사실 방통의 문화여 나는 단지 여세진을 겁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것이오 하고 말한 그는 뒤이어 당승무의 내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때 손오반이 재촉하듯 급히 입을 열었다 일은 지체할 수 없는 것이니 소영께서는 속히 당소영으로 하여 금저에게 그 도안을 빌려주게 하십시오 그가 막말을 맺었을 때 정수복이 다시 가면을 썼다 제가 기왕 이곳에 들어왔으니 다시 나가보지 않으면 필시 여세진의 의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손오반에게 홍채문의 암호를 가르쳐 주고는 몸을 일으켜 작별을 고했다 그러자 손오반이 황급히 말했다 정영께서는 그럼 여세진에게 저는 이미 승낙을 했으나 자살문을 위해 설계도를 하나 그려야 하니 사흘쯤 기다리라고 전해주십시오 정수복은 연신 고개를 끄덕거렸다 잘 알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곧 두 사람에게 폭권의 예를 취하고 밖으로 나갔다 방문까지 그를 전송한 소부리는 장영감에게 당승무를 불러 오라고 했다 정수복이 밖으로 나간 뒤 장영감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라는 전가를 받은 당승무는 당문에 천황침통을 장영감에게 주고는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가르친 후 뒷문을 지키라고 했다 천황침통을 받자 장영감은 몹시 기뻐 했다 이 일침이 있는 이상 어느 놈이고 근처만 와도 따끔하게 혼을 내주 겠다 그 말에 당승무는 가볍게 씩 웃더니 안을 향해 총총히 걸어 들어갔다 그러자 소부리가 그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소형 빨리 오게 소노반이 이미 자네의 암기를 제작해 주겠다고 승낙했으니 어서 그 도안을 꺼내게 그 말을 들은 당승무는 몹시 기뻐하면서 탈석 그 자리에 꿇어 앉았다 사마 어르신네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희는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즉시 품에서 일곱 장의 도안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하게 올렸다 도안을 받아든 소노반은 한동안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돌연 탄식을 했다 당문에 암기가 천하무쌍 이라고 하더니 과연 이것은 모두가 지상의 물건이 아닌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 입니다 만약 이도안을 보지 않았더라면 인간 세상에 이토록 기묘한 암기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 인데 여기까지 말한 그는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다 이 일곱 가지 암기는 실로 복잡하고도 정교해서 전부 다 하려면 한달이 걸려도 못다 할 것이오 그 말을 들은 당승문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소부리가 그러한 그의 마음을 눈치채고 얼른 사정조로 이야기를 했다 그럼 우선 급한대로 한두 가지 할 수 있겠나 그러자 손오바는 다시 도안을 몇 번 이고차 세이 들여다본 끝에 마지막 두 장을 가리켰다 일곱 일곱 가지 중에서 단지 점두비망과 검저비성 많이 비교적 제작하기가 간단할 것 같군요 아마 이틀이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검저비성은 지금 당소영이 사용하고 있는 복음을 약간 개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리하여 당승문은 나머지 5장의 도안을 다시 돌려받고 대신 당검을 풀어 공손히 바쳤다 그러자 손오바는 소부리를 향해 개면적게 웃으며 말했다 소영짓다가 만집이라 방이 모두 다섯 개밖에 없군요 비좁게 방을 쓰다보니 천상소 청과 당소영께 같은 방을 쓰라고 해야겠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말투는 진심에서 미안해 하는 것 같았다 그러자 소부리는 허탈하게 웃어져 쳤다 허터허 괜찮네 우리사이에 그게 무슨 상관인가 소부리가 웃는 얼굴로 말을 받자 소노바는 곧 정색을 하며 말했다 그럼 저는 당소영을 위해 공작을 해야겠으니 두 분에서는 편히 쉬도록 하십시오 말을 마친 그는 두 장의 도안과 당승무의 단검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서는 즉시 문을 꼭 닫아 버렸다 그것을 그것을 소부리는 설레 고개를 고개를 저으며 중얼 거렸다 정말 그 아비의 그 아들이로군 무슨 일을 하건 꼭 문을 저렇게 닫는단 말이야 하지만 당승문은 그가 자기를 위해 암기를 제작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때 소부리가 갑자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의미심장하게 희죽 웃었다 당소형 자넨 장영감의 손녀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나 우리 그들을 불러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어떻겠나 순간 당승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을 본 소부리는 탁 밑에 수염 몇 가닥을 만지작거리며 다시 나지막하게 물었다 그 둘은 다 괜찮단 말이냐 바로 그때 였다 아국이 나무 쟁반 하나를 받쳐 들고 들어오 면서 가볍게 눈을 흘겼다 노 선배님께서는 뒤에서 저희를 꼴리시는 군요 그러자 소부리는 황급히 두 손을 내져 얻다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나는 당로제와 함께 두 낭자가 모두 꽃같이 아름답 다고 말하고 있는 중 이었소 순간 아국의 얼굴에는 수줍은 듯한 미소가 떠오르더니 수정처럼 반짝이는 커다란 눈으로 당승무를 슬쩍 훔쳐보았다 마침 당승무도 역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던 터라 네 개의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소부리는 연신 염소같이 작은 수염을 쓰다듬었다 낭자 낭자 물만두 두 접시는 낭자가 만든 것 이유 아국은 얼굴을 붉게 물들인 채 수줍게 대답 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께서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시장에 하실까봐 알아내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빨리 드세요 그러자 소부리는 만족스러운 듯 큰 소리로 웃어져 쳤다 하타 하하 마침 배가 고팠었는데 잘 되었소 할아버지는 지금 계시오 그러자 아국은 빙글에 웃으며 상냥하게 대답했다 그 어르신네 께서는 오늘 밤 문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밤을 새우실 거예요 하고 말한 그녀는 곧 몸을 돌려 물러났다 소부리와 당승문은 시장하던 참이라 체면 불구하고 마음껏 먹고 나서는 아국이 안내해주는 오른쪽의 조그만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그리하여 첫날밤은 무사히 지나갔다 엿새지는 아마도 가짜 점포의 정수복으로 터 손오반이 승낙했다는 말과 함께 사흘간 자살문을 위해 도안을 그린다는 보고를 받아 찾아오지 않을 모양인 것 같았다 다음날 다음날 아침 아란이 그의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문을 지켰다 장영감은 그녀에게 당승무에 천황침을 주었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즉시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정오 무렵 소노반이 꼭 닫은 문으로부터 당승무에 당검을 들고 나오더니 만족스럽게 웃었다 하하하 당소영 노교가 하룻밤을 세워 이 검저비성을 완성시켰소 그리고 소영의 당검에다 마연을 더욱 가했으니 얼마나 예리해졌는지 한번 시험해보시오 옆에 있던 소부리가 연신 혀를 내두르며 중얼거렸다 역시 자네야 하룻밤동안에 완성을 해내다 니 그러자 소노반은 겸손하게 웃었다 검저비성은 그래도 제작하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소영을 위해 12개의 한성밖에는 제작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하고 말을 마친 그가 당검을 꺼내들자 과 연 싸늘한 검광이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 매우 날카로 와 보였다 당승문은 그것을 보더니 매우 기뻐 연신 감격해 하며 인사를 했다 그때 그때 한참 검을 살펴보던 소부리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겠다는 뜻 급히 물었다 손오 그런데 검저비성은 어디에 들어있나 손오 반은 가볍게 미소를 지어보였다 자세히 보십시오 하고 말한 그는 검을 쥔 오른손을 휘둘러 선인지로 의 초식을 전개해 보였다 순간 차가운 한 줄기의 빛이 번득하는 것 같더니 한 점의 은성이 검 밑에서부터 발사되어 문에 가서 꽂혔다 실로 전광석화 와도 같은 순간 이었다 이어 그가 오른손을 뒤집어 좌우봉원을 해보이자 또 다시 아까와 같은 두 정의 싸늘한 빛이 날아가더니 품자 형으로 문에 가서 꽂혔다 그것은 콩알만한 크기의 한성이 문에 꽂힌 채 싸늘한 빛을 바랬다 소부리와 당승문은 신경을 바싹 곤두세워 자세히 관찰해보았으나 그 한성이 어디에서 발사되는 것인지 도 무지 알 수가 없었다 암기와 검초가 동시에 전개되기 때문에 어 느 누구도 동시에 그것으로 막을 수는 없으며 더구나 검저비성은 발사될 때 아무런 소리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독약까지 바른다면 설사 염라대왕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난생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의 소부리는 만족스러운 듯 걸걸 웃으며 입을 열었다 검저비성은 과연 무섭군 손호잔에 그것을 대체 어디다 넣었나 손호바는 빙글에 웃으며 문에 꽂힌 세개의 한성을 뽑아냈다 한성은 바로 이 손잡이 가림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고 말한 그가 단검을 들어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손잡이 부분을 누르자 과연 손잡이 가림판 끝에 구멍이 하나 나타났다 이어 그가 세개의 한성을 넣자 그 구멍은 자동적으로 닫혔다 바로 여기가 한성이 발사되는 곳입니다 사용할 시에는 그 손잡이에 있는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즉시 한성이 발사되어 나갑니다 아마 7,8보 거리 내에서는 능히 명중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쪽에 각기 6개씩 들어있는데 시간이 모자라 더 만들지 못한 아쉽습니다 그러자 당승문은 희색이 가득 찬 얼굴로 얼른 말을 받았다 아닙니다 12개면 충분합니다 손오바는 당검을 당승무에게 건네주면서 빙글에 웃었다 소영은 철물점에 가서 이것대로 더 만드셔도 될 것이오 하지만 반드시 면철이라야 합니다 옆에 있던 소부리가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네 우리 며칠 후 자네를 데리고 철물점에 나가 이대로 10개만 더 만들기로 하세 그리고 독을 바르는 것은 천천히 하도 로카세 하고 말한 손오바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서 자야 겠습니다 이따 밤에 또 점두비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승문은 그 말에 송구스러운 듯 공손하게 말했다 사마 어르신네께서는 소인을 위해 밤잠도 주무시지 못했으니 돌아가 쉬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소노바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두 사람을 향해 인사를 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리하여 이틀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소부리는 손호반과 오랫동안 사귀어 왔기 때문에 공작실에 들어간 그를 더 이상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할일이 없어진 그는 자기의 운산무용의 경공 구결을 당승무에게 전수해주는 한편 강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 저녁 무렵 손호반이 점두비망을 완성시켰다 그것은 하나의 납작하게 생긴 동갑이었으며 속에는 80자루의 소털처럼 가느다란 비망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평시에는 머리카락 사이에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발견기가 어려우나 가볍게 단추를 누르고 고개만 약간 끄덕이면 연속으로 비망이 발사되는 것이다 당승문은 그것을 받아들자 몹시 기뻐해 하면서 연신 감사에 맞이 않았다 소부리는 그것을 보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탄식을 했다 저렇게 정교한 것은 오직 사천당문의 정단 남기세가나 손호반 같은 교장만이 만들 수 있지 그러자 담담한 어조로 손호반이 다시 말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건 제가 사천당가에서 들은 말인데 당가부에는 암기를 제작하는 노사전 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의 손재주는 결코 저보다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 소부리는 흠칫 놀라 탄성을 바라더니 암암리에 생각을 굴렸다 당로제의 일문이 화를 입었을 때 그 암기를 제작할 줄 안다는 노사전 몇 사람도 함께 당한 게 아닐까 만약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잡혀 갔다면 아마 당문 암기의 비밀이 누설되었을 지도 모른다 소부리는 비록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드나 결코 말은 하지 않았다 이때 아국이 마침 밥상을 들여 왔으므로 네 사람은 곧 식사를 시작했다 이윽고 식사를 마친 손호반은 소부리와 잠시 무엇인가를 상의하더니 각자 방으로 돌아가 취침을 했다 당승무가 잠결에 무심히 깨어났을 때 갑자기 한 여자의 놀란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노주인 께서 없어지 셨어요 그것은 아국의 목소리 였다 당승무가 그 소리를 듣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 소부리가 어느새 일어났는지 당승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들기며 나직하게 말했다 소형 빨리 일어나게 소노 에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네 말을 마친 그는 황급히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러자 언제 나왔는지 장영감이 손에 칼을 든 채 씩씩 거리며 말했다 필시 그 여가 놈이 노주인을 납치해 갔을 것입니다 네 당장 그 놈을 찾아가 생사를 겨루 겠습니다 금방 이라도 뛰쳐나갈 것 같은 그를 소부리 가 황급히 가로 막으며 물었다 장로 형 도대체 이게 어찌된 부르르 떨었다 노주인 께서 실종 되셨습니다 내가 그 여가 놈을 찾아가 야 되겠습니다 장로 형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오 손오 가 납치되었다면 우리도 조심을 해야 하오 절대로 경거망동 해서는 안 돼요 장영감 은 비교적 차분한 그의 음성을 듣자 조금 정신이 든 모양 이었다 손하을 이 무슨 고견 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러자 소부리는 멋쩍게 머리를 극적거렸다 나도 손오 가 어째서 납치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이때 아국이 급히 한마디 거들었다 평상시 저는 밥을 할 때면 언제나 노주인 께 먼저 물을 떠다 드려요 그런데 제가 아까 물을 떠 가지고 가보니 노주인 께서 보이지 않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다시 노주인 님의 공작실로 가보았 지요 그러나 그곳에도 역시 계시지 않아 할아버지를 깨운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난 소부리는 눈을 빛내며 급히 물었다 아란낭자 께서는 대문을 지키면서 손오 가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셨소 그러자 아국이 얼른 고개를 끄덕이며 대신 대답 했다 예 아란이 그러는데 나간 사람도 들어온 사람도 없었다고 해요 지하 암굴 당승무 가 약간 초조해 하며 물었다 사만호장께서는 기관에 정통하시니 혹시 이곳에 따로 출입하는 안문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장로인은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이 다섯 칸의 목방은 저와 몇몇 사람이 판 것이며 절대 딴 출입구는 없습니다 소부리는 머리를 두어번 힘껏 극적이며 못내 아쉬워 했다 그렇다면 손오는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말이요 장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소부리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자 우리 먼저 손오의 방에 한번 가봅시다 그러더니 앞서서 손오의 방을 향해 걸어갔다 이어 소부리는 휘장을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갑자기 일성을 지르며 코를 곤두세워 급히 어떤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장로인은 바로 그의 등 뒤에 서있다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소나을이 무슨 냄새라도 맡으셨습니까 소부리는 안색이 점점 침중해지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누군가가 손오의 방에 들어왔었군 장로인은 다시 물었다 그게 누구일까요 소부리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이 방 안에는 아직 미혼향의 냄새가 남아있소 아국이 물었다 미혼향이 무엇이에요 미혼향이란 강호의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일종의 약인 것이다 그것은 그저 조금만 맞았다 하면 즉시 정신을 잃게 되는 것이다 장로인은 다시 분노를 터뜨렸다 과연 누군가가 몰래 들어왔었군 아국은 이마살을 치푸렸다 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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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을까요 설사 들어왔다고 해도 어떻게 노주인을 납치해 갈 수 있어들까요 장로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여기를 들어올 정도라면 노주인을 납치해 가기란 문제가 아닐 것이다 소부리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에는 상관없이 혼자 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방은 단지 6평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사방은 나무로 되어 있어 한눈에 방 안을 환히 볼 수가 있었다 소부리는 온신경을 곤두세워 손으로 벽판을 두들겼다 하지만 여전히 이상한 점이라고 발견하지 못하자 그는 내심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어 몸을 숙여 침상을 바라보던 그가 갑자기 크게 소리쳤다 있다 여기에 있다 장로인은 그 소리를 듣자 크게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정말 입니까 노주인 께서는 거기에 계십니까 아니요 이곳에 단지 구멍이 하나 있을 뿐이오 그 사람은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손호를 데리고 간 것이 틀림없소 장로인은 등불을 높이 쳐든 채 몸을 숙이며 물었다 소나으리 땅굴이 큽니까 크지는 않소 다만 한 사람만이 기어 들어갈 수 있을 쫓아갑시다 동굴 안으로 기어 들어가며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마치 불을 끄는 것과 같다 무엇 때문에 소나으리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같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더니 이어 땅굴 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두 사람이 사라진 후 방 안에는 당승무와 아국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들 두 사람은 얼마쯤 기다렸으나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아국이 견디다 못해 입을 열었다 이 땅굴은 도대체 어디로 통하는지 모르겠군 그런데 할아버지와 손오 선배님은 왜 여태껏 소식이 없다지 당승무가 말했다 이 땅굴은 위로 통하는 것이고 또 최소한 십장거리는 될 텐데 어찌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국은 그의 말이 맞다고 느끼자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런 상태로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 나 두 사람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아국은 참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아이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당소 형님 우리도 들어가 봐요 당승무는 급히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낭자 잠깐 아국은 몸을 돌린 채 당승무를 쳐다보았다 저는 그저 돌아보기만 하고 즉시 나오겠어요 당승무가 다시 말했다 낭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장노인께서는 손오사와 같이 계시니 절대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엇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통질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국은 조급한 마음을 누르지 못해 연신 안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가보아야 해요 단지 두 분뿐이라서 손이 모자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에요 당승무가 결심한 듯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낭자께서는 여기에 지키고 선체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아국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소역에서도 가시면 안 돌아오실 것입니까 당승무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침중하게 말했다 상황으로 보아 어떻게 속단하기는 매우 어렵소 어쩌면 땅굴을 나서자마자 적과 싸울지도 모르는 일이며 또 어쩌면 사마도장의 행방을 발견하여 일시동안 손을 쓰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나간 후 만약 별일이 없으면 즉시 돌아오겠으니 여기에 지키고 계셔서 소식을 기다리십시오 아국은 한 쌍의 새까만 큰 눈으로 당승무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매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저도 당소엽을 따라가겠어요 그러자 당승무는 당황해하며 부드러운 어조로 달래듯 말했다 아란 낭자께서 대문을 지키고 계시니 낭자께서는 이곳을 지키고 계셔야 합니다 아국은 그래도 불안스러운 듯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만일 돌아오시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하죠 당승무는 태연하게 웃으며 되도록이면 아국 이 마음을 놓게 자신있게 말했다 그렇지도 않을 것이오 저와 손오사 두 사람은 도화궁 안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업었지만 모두 무사히 나왔소 이번에 땅굴은 어떤 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아국은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인다는 듯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가신 후에는 빨리 돌아오셔야 해요 당승무는 활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물론 빨리 돌아오겠소 그러더니 그 역시 몸을 숙여 천천히 땅굴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이 땅굴은 임시로 판 것이라 한 사람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땅굴 안은 몹시 어두컴컴한데다 온통 지늘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안에서 기어 나가려고 하니 그야말로 달팽이 걸음이었다 당승무는 연신 초조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엉금엉금 얼마쯤을 기어가 보니 땅굴은 점점 위를 향해 까겨 있었다 이렇게 해서 얼마를 더 걸어가자 앞쪽 시야에 은은한 빛이 비치었다 바로 출구가 되는 곳 같았다 당승무가 암암리의 안도에 숨인지 한숨인지도 모를 숨을 토해내며 가까이 가보자 땅굴 밖은 어지럽게 나뭇가지로 교차되어 있었다 아마 밖은 숲속인 것 같았다 당승무는 출구로 바삭 기어가 귀를 곤두세워 밖에 동정을 살폈다 그러나 밖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자 그는 두 손을 밖으로 내밀며 고개와 몸을 동시에 내질렀다 이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이어 탄성을 올리는 듯 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끝도 하나가 나왔군 이번에 당승무는 힘쓸 필요 없이 밖에 있는 두 사람에 의해 자연히 끌어올려졌다 당승무가 매우 놀라 사방을 휘둘러보자 망상기수는 3장 밖에 있는 나무 밑에 앉아 잊었고 동굴 사방에는 귀두돌을 든 6명의 흑이괴도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었다 숲은 매우 정밀했다 비록 대나디기는 하지만 역시 음침했으며 둘러서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당승무는 내심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두 사람이 이들 손에 잡힌 것은 아닐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짐작을 할 수가 없구나 이때 망상기수가 당승무를 바라보더니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듯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이리로 끌고 오너라 당승무는 반항하지도 않고 순순히 끌려갔다 하지만 그가 다섯 보도 채 가지 않아 그를 잡고 있던 흑이괴도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쓰러졌다 하하하 당승무는 요란하게 웃으며 두 발로 힘껏 땅을 차며 밖을 향해 쏜 살같이 달려갔다 이 갑작스러운 일에 망상기수는 두 눈에 살기를 폭발하더니 즉시 몸을 일으켜 냅다 소리 질렀다 저놈을 잡아라 당승무가 몸을 날려 밖을 향한 순간 질풍이 얼굴에 스치는 것을 느낀과 동시에 눈앞에 한 궤도가 나타나더니 그의 길을 막았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다섯 병의 궤도들도 모 두 칼을 든 채 당승무를 향해 애워싸기 시작했다 당승무는 즉시 왼손을 휘두르며 자기 앞을 막고 있는 궤도를 향해 덮쳐갔다 그 궤도는 수중에 귀둤도를 채 내밀기도 전에 신음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어이없게 쓰러졌다 당승무는 마치 굶주린 이리처럼 몸을 활 모양으로 휘고는 쓰러진 궤도 위를 날아 급히 숲 밖을 향해 달려갔다 나머지 다섯 명은 자기네 동료가 신음소리 없이 쓰러지자 당승무가 암기를 쓴 줄 알고 급급히 반대로 물러났다 이것은 거의 일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망상비수는 당승무가 손을 들자마자 자기의 부하가 세 명이나 쓰러지자 매우 크게 노해 막 몸을 날려 덮쳐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쓰러져 있는 두 명의 궤도를 보았을 때 그의 창백한 얼굴에는 즉시 커다란 경련이 일었다 무형 지독이구나 당승무를 잡고 있었던 두 궤도의 얼굴과 손 또한 동시에 남색으로 변했으며 그들은 벌써 죽어 있었다 망상비수도 역시 독수의 명수이기 때문에 이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부하들이 급급히 쫓아가는 것을 보자 즉시 소리쳤다 가까이 가지 말고 그를 그대로 보내주어라 당승무는 어젯밤에서야 소부리에게 망상비수가 암기일도에 뛰어난 사람이며 당문과 거의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기 때 문에 감히 상대를 하지 못하고 총총히 숲 밖으로 피한 것이다 그가 숲 밖으로 피하자 은폐물이 없었기 때 문의 목표물을 정확히 쏠 수가 없었다 당승무는 다시 다른 숲속을 향해 뛰어들어갔다 그것은 바로 망상비수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 숲은 매우 밀집하여 당승무의 몸 하나를 숨기기엔 매우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당승무는 긴장을 풀지 않고 삼엄한 경계를 하며 십여 장이 나 깊이 들어가서야 가지가 무성한 나무 위로 올라가 생각에 잠겼다 이제 보니 망상비수와 여세지는 일당이었구나 망상비수가 출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마장홍과 손우사 장로인 세 분은 모두 그들의 수중에 잡힌 것이 틀림없구나 그렇다면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당승무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혼자서 강호를 다닌 적이 많지 않아서 이러한 곤란에 부딪히자 잠시 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혼자 얼마 동안 앉아 있다가 자기가 땅굴을 기어나올 때 아국에게 금방 돌아가겠다고 한 일이 생각났다 혹시 아국도 기다리다가 기어나오지 않았을까 만약 나왔다면 그녀 역시도 그들에게 잡혀갈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한 당승무는 매우 조급해서 암암리에 중얼거렸다 어찌 되었든 그만 돌아가 보아야겠다 이어 그는 나무에서 뛰어내려와 한 손으로 검을 꽉 쥐고 한 손은 가슴에 올린 채 암암리에 독살장 공력을 운집하여 온 정신을 곤두세우고 천천히 땅굴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상대에게 발각될까봐 감히 발걸음을 빨리 하지 못하고 덤불에 몸을 숨긴 채 천천히 다가왔다 당승무는 이런 상태로 얼마를 걸어갔는데도 망상기수의 궤도들을 보지 못했을 뿐만하 미라 자기가 나온 땅굴조차도 찾을 수 없었다 숲은 매우 밀집하여 비록 낮이긴 하지만 햇빛이 들지 않았으므로 매우 음침하여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거기가 여기 같고 여기가 거기 같았다 당승무는 매우 조급하기 그지없어 내심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혹시 방향을 잃은 것이 아닐까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살폈으나 자기가 오던 방향과 똑같았다 바로 이때 갑자가 당승무의 뒤에서 일제의 바람이 일더니 하나의 예리한 한광이 그를 향해 엄습해왔다 당승무는 1년 동안 무공이 크게 진보되어드며 지금 그는 온 이 목을 집중시켜 경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눈치채고 몸을 한쪽으로 비키더니 수중의 단검을 질품과 같이 휘둘렀다 창 하는 일성의 귀를 찢는 금속성이 울리더니 나뭇가지 사이에 파란 불꽃이 튀었다 동시에 한 여인의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승무도 놀라 급히 나지막한 소리로 물었다 누구요 그러자 아국의 놀랍고도 기쁨의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소협이세요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한 인형이 번득이던 이 아국이 나무 뒤에서 뛰어나왔다 당승무는 손을 입에 대며 주의를 주었다 쉿 소리를 낮추시오 아국은 앞으로 다가오더니 큰 눈을 깜빡거리며 물었다 이 숲속에 적이 있어요 당승무가 이상한 듯이 방문했다 아니 낭자께서 나올 때 망상귀수 사도를 만나지 못했소 아국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망상귀수 망상귀수가 누구죠 아국은 생전 강호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망상귀수가 누군지 물론 알 수가 없었다 당승무는 다시 물었다 낭자께서는 땅굴을 기어나오실 때 아무도 보지 못했소 아국은 고개를 저었다 보지 못했어요 제가 나올 때 밖에 사람의 그림자라곤 하나도 없었어요 당승무는 미간을 찌푸린 채 잠시 생각을 하 더니 의혹에 가득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그들이 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인가 연풍 아국은 침중한 당승무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당소역께서는 나오실 때 망상귀수를 보셨나요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불만인 듯 투덜거렸다 그런데 낭자는 나무 뒤에 혼자 계셨소 하마터면 낭자의 일검을 받을 뻔했지 않소 아국은 얼굴이 빨개지더니 급히 변명했다 누가 아무 소리도 없이 오시라고 했어요 저는 소엽이 아닌 줄 알았죠 그런데 나는 낭자께 땅굴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찌 나오셨소 아국이 약간 뽀루퉁해하며 말했다 소엽께서 아까 나가실 때 즉시 돌아오신다고 했는데도 오시지 않고 아란도 그만 적에게 잡혀가고 말았어요 제가 만약 나오지 않았다면 저도 벌써 적에게 잡혀갔을 거예요 당승무는 크게 놀라 반문했다 뭐라구요 아란낭자가 잡혀갔다구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문에서 일진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마 아란이 침통으로 몇몇의 적을 상대했나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아란이 그들에게 잡혀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일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 즉시 땅굴을 통해 나온 것이에요 이어 아국은 당승무를 바라보며 앵두 같은 입술을 삐죽이며 화를 내었다 저는 나와서도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했죠 그리고 또 마음이 조급해서 숲 밖을 나가니까 사방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명 있길래 허겁지겁 오다가 이렇게 소엽을 만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당승무는 매우 조급했다 아란낭자는 엿새진에게 잡혀간 것이오 아국은 약이 바짝 올라 발을 구르며 쏘아부뎠다 내가 하는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그저 아란아란하며 아란만 참는군요 그러더니 몸을 횡안히 돌려버렸다 당승무는 아국의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몹시 당황했다 아국 그건 오해요 내 뜻은 그게 아니오 아국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코웃음을 날렸다 흥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라는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가서 구하고 저는 할아버지나 찾으러 가겠어요 그러더 네 고개를 숙인 채 앞으로 달려갔다 당승무는 미간을 찌푸리며 급히 소리쳤다 아국 당신에게 할 말이 있소 아국은 여전히 앞으로 걸어가며 소리쳤다 싫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아국은 비록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심 당승무가 쫓아와 잡으면서 부드럽게 말해주기를 기다렸다 당승무가 아국의 옆까지 뛰어왔다 바로 낭자의 할아버지에 대한 일리요 그러자 아국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몸을 돌려 물었다 저의 할아버지가 어떻다는 것이죠 당승무는 숨을 돌리며 차근차근히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낭자의 할아버지와 두 사람은 엿새진에게 잡혀 간 것 같소 아국은 크게 놀라 급히 물었다 제 할아버지가 잡혀갔다구요 그럴 가능성이 짙다는 말이오 아국은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어째서 그렇다는 말이죠 아까 나도 하마터면 잡힐 뻔했소 아국은 급해서 안다를 했다 빨리 좀 말하세요 아이 답답해라 당승무는 아까 자기가 당했던 일을 상세히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아국은 얘기를 다 듣고 나자 매우 낭패한 표정을 지었다 망상기수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그를 찾아가야 되지 않아 당승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갈 수가 없소 아니 무엇 때문이에요 당승무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나는 손오사께 들은 얘기지만 망상기수는 주우천이라 하며 망산파의 문주이며 일신의 공력은 매우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사문 도감기는 더욱 유명하며 여세진과 손을 잡아 인원수도 매우 많고 세력도 광범위한데 우리 두 사람만으로 더구나 이런 대낮에 어찌 그들을 상대한다는 말이 오 아국은 거의 울상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이 손오사와 영조를 잡아갔으니 필시 빙장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둡기를 기다려야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이 오 아국은 당승무를 똑바로 주시하며 기대에 가득 찬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은 노주인과 노선배 할아버지 그리고 아란을 구해낼 자신이 있어요 당승무는 점잖게 웃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소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묶여져 있는 끝만 풀어주면 될 것입니다 아국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위를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정오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하죠 당승무는 씩 웃었다 여기서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엿새지는 신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니 우리 단단히 그를 혼내줍시다 하지만 당신이 아까 말하기를 그들은 인원수가 많고 그 세력도 크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승무는 여전히 태평스럽게 싱글벙글 웃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낮을 말한 것이지 밤에는 무섭지 않소 그리고는 말을 끊더니 다시 이었다 밤에는 도처가 전부 어둡기 때문에 비교적 몸을 숨기기가 쉬우며 독을 사용하는데도 낮보다 훨씬 낫소 이때 돌연 아국이 갑자기 탄성을 올렸다 아참 방소협께서는 침통을 가지고 계시나요 당승무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침통은 제가 집에서 갓 저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황침의 유일한 약점은 바로 한 번에 한 자루밖에 발사할 수 없어 적의 수가 많을 때는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이오 참 내게 분통이 하나 있는데 이 속에는 미혼약이 들어있으니 사용할 때는 그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내 휘두르면 즉시 약이 뿜어져 나와 사방의 사람들은 모두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낭자가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국은 당승무가 자기를 위해 주자 놀랍고 도 기뻤다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어요 이것은 선사께서 주신 것입니다 미혼약은 마약에 속해 있는 것이며 독성이 강하긴 하나 포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동약은 물론 그 독을 해제할 수가 있으며 사람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소 그래서 포위한 적을 공격하기에는 가장 적 합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 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이오 아국은 매우 반갑게 그 분통을 받아들었다 당승무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말했다 이 분통은 왼쪽 팔 밑에다 묶어야 하며 필요할 때 그저 휘두르기만 하면 즉시 약이 품어져 나오게 되어 있소 당승무는 어떻게 묶어야 한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아국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소매를 걷어 올리더니 하얀 팔을 드러내어 분통을 단단히 묶었다 그녀는 다 묶고 나더니 당승무에게 다시 물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당승무는 싱곳 웃었다 왜 배가 고플까 봐 그러시오 아니 사람은 철이고 밥은 강인데 우리가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고는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당승무는 웃으며 태연하게 말했다 하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좋소 이곳에는 먹을 것이 수 없이 많으니까 아국은 숲들이 우거진 주위를 둘러보며 영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여기 말이에요 아니 이곳에 먹을 게 뭐가 이더요 당승무는 옆에 있는 바위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저도 전에는 몰랐지만 사부님과 황폐한 계곡에 살고 있을 때 음내와는 매우 거리가 멀었으므로 사부님께서는 그때 제게 황정을 캐먹는 것을 가르쳐 주셨소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약은 원기를 크게 보충시켜주며 오랫동안 복용하면 몸에 더없이 좋다고도 하셨소 당승무의 말을 차근차근 듣고 있던 아국이 돌연눈을 빛내며 물었다 그럼 약을 먹는다는 말씀이에요 당승무는 다시 덧붙여 말했다 황정은 비록 약이긴 하지만 맛은 괜찮으니 삶아서 먹어도 되고 그냥 날 것으로 먹어도 됩니다 아국은 그 소리를 듣고는 매우 신기해했다 그럼 그것을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나요 당승무는 특이하게 웃었다 이곳에는 황정이 많소 아마 낭자가 1년 반을 쉬지 않고 먹는 다 해도 다 먹지 못할 것이오 그러면서 즉시 아국과 함께 황정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많은 황정을 파내서 배불리 먹었다 아국은 처음으로 신견 음식을 먹어보며 난생 처음으로 이성과 단둘이 있었으므로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유쾌했고 얼굴에는 시종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여 나무 밑에 앉아 아국은 당승무가 얘기하는 도와 궁에 대해 매우 흥미있게 듣고 있었다 보통의 일이 그렇듯이 청춘남녀가 같이 있을 때는 시간이 매우 빨리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이윽고 주위에는 어느새 서서히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얼마쯤을 지나자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졌다 당승무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나지막하게 말했다 자 이제 갑시다 아국 역시 그를 따라 일어서면서 수중의 장검을 한번 쓰다듬더니 고개를 들어 당승무에게 물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거죠 당승무는 옷에 묻은 덤불을 털어내며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저 내 뒤만 따라오시오 모든 것을 내가 다 처리할 테니 그러더니 생각난 듯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낭자는 경공을 할 줄 압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없겠죠 아국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문제없을 거예요 당승무는 그녀의 대답을 듣더니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감금되어 있는 곳에 도착하면 낭자는 절대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내려가 구할 테니까요 아국이 채 무엇이라고 묻기도 전에 당승무는 틈을 주지 않고 이어 말했다 그리고 수시로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미리 계획을 짜도 필요가 없을 거요 그러니 어서 가기나 합시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숲을 빠져나오자 숲 밖에는 감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수목 사이는 매우 캄캄했다 당승무는 앞장서서 걸어가면서 적에게 발견될까봐 당검조차도 꺼내들지 않았다 두 사람이 빙장 가까이 왔을 무렵 당승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아국은 갑자기 당승무가 멈추는 것을 보고 내심 이상하게 느껴 막 물어보려고 할 찰나 일진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즉시 입을 다 물었다 그러자 이어 두 명의 흑의 사나이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자기가 숨어있는 곳을 향해 걸어왔다 두 사나이가 거의 일장쯤 왔을 때 갑자기 당승무가 손을 내둘렀다 이어 두 사나이는 왜 마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아국은 그것을 보자 이상하게 느껴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도대체 무슨 수법을 쓴 것일까 이때 당승무의 나지막하면서도 또렷한 음성이 들렸다 낭자 빨리 행동합시다 말이 그녀의 귀에 들어감과 동시 갑자기 당승무가 아국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그리고 재빨리 담 밑에 몸을 숨기더니 다시 말했다 이 담은 최소한 두 장 이상은 될 테니 낭자는 빨리 진기를 끌어올리시오 그리고 같이 올라갑시다 아국은 당승무가 자기를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녀 또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고개만 끄덕이고 진기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당승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담 위로 뛰어 올라갔다 당승무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앞에 지붕을 가리켰다 자 저쪽 지붕 위로 갑시다 아국은 마치 순한 어린아이처럼 고개만 끄덕이며 당승무가 하자는 대로 했다 두 사람이 동쪽의 지붕 위로 몸을 날림과 거의 동시에 북쪽 지붕 위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다 쌍방의 거리는 겨우 18장에 불과했다 당승무는 이미 상대에게 들킨 이상 피할 도리가 없어 급히 나지막하게 소리쳤다 낭자 엎드리시오 빨리 하고 아국을 지붕 위에 밀치듯 눕히더니 두 발에 힘을 주어 그 사람을 향해 덮쳐갔다 그 흙의 사나이도 적을 발견하자 즉시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덮쳐 날아왔다 당승무는 그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몸을 날리는 동시에 손을 휘둘렀다 그 흙의 사나이는 덮쳐 오자마자 도중에서 중독되어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어 당승무는 상대의 시체가 땅에 채 떨어지기도 전에 두 손으로 받아 들더니 어둠 속에 숨기고는 아국을 향해 손짓했다 아국은 당승무가 상대를 쓰러뜨린 것을 보자 크게 기뻐하며 급히 뛰어갔다 그러나 아국은 발을 잘못 디뎌 둔탁한 일성을 내며 기와 한 장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당승무는 얼굴에 당황한 빛을 띄고 낮게 소리쳤다 조심하시오 아국은 공포로 인해 얼굴을 굳히더니 흙의 사나이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사람은 죽었나요 당승무는 당연한 듯 태연하게 대꾸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행방이 탄로가 날 게 아니오 아국은 잠시 입술을 깨물고 나더니 낮게 중 얼거리듯 말했다 우리는 그만 가보아요 당승무는 다시 아국의 백설같은 손을 잡더니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며 지붕을 하나 단숨에 건너 뛰었다 그러자 왼쪽 마당에 어슴푸려한 불빛이 눈에 띄었다 당승무는 사방을 살펴보니 이미 자기네들이 장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이어 그는 아국의 손을 놓더니 급히 몸을 숙이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가슴을 지붕에 꼭 붙인 채 사지를 똑같이 움직여 옆으로 전진했다 아국은 그 애의 뒤를 따랐으나 가슴이 두방망이지를 하며 심히 긴장해 있었다 두 사람은 오른쪽 끝에 도착하자 즉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뜰 안을 살폈다 뜰은 하나의 널따란 화청이었고 불이 환하게 밝혀진 채 하나의 원탁이 놓여져 있었다 또 그 위에는 푸짐한 진수성찬의 일곱 사람 이 앉아 담소를 하고 있었다 다시 자세히 눈을 뜨고 보자 당승무와 아국 두 사람은 즉시 멍청해졌다 그 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속을 이어두며 두 번째는 장노인이었고 세 번째가 청의소녀 아란이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손님이었으며 나머지 네 사람은 손호반의 사숙 황삼객 오사연 흑의 당주여세진 그리고 가짜 흑이판관 점포의 망산기수 주우천이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등 뒤에는 세 명의 흑의 사나이가 주전자를 든 채 공손하게 서 있었다 계단 양쪽에는 십여 명의 흑의 사나이가 서 있었는데 왼쪽 여덟 명은 망산기수의 문화궤도 여러 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장삼을 입은 채 당당하게 서 잇었다 화청에서는 큰 소리로 웃으며 담소하고 있는 것 같았으나 두 사람과의 거리가 멀기 때 문에 대체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국은 자기의 할아버지 일행이 상좌에 안아 있는 것을 보자 내심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잘하는군 우리 두 사람은 숲속에서 이고 생을 하고 있는데 남의 상객이 되어 전혀 우리는 생각지 않고 먹고 마시니 정말 미칠 노릇이구나 당승무는 다만 침착하게 두 눈을 뜬 채 자세히 살피고 있을 뿐 아무런 내색도 소리도 내지 않았다 아국은 당승무를 쳐다보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당소협 우리는 가요 당승무는 당황해하며 즉시 물었다 아니 어디로 간단 말이요 아국은 심이 분한 듯이 털어진 목소리로 대꾸했다 할아버지 일행들은 모두 잘 있는데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가야 할 게 아니에요 방해자 당승무는 그녀의 이 말까지 듣고도 무슨 영문인지 몰랐으며 그녀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더욱 알 수가 없었다 잠깐 우리 좀 더 자세히 들어봅시다 아국은 매우 화가 난 듯했다 술 마시는 것을 처음 보나요 먹고 싶으면 더 보세요 난 먹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더니 막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당승무는 크게 놀라 재빨리 그녀의 어깨를 누르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아국 당신은 짐작이 가지 않소 그럼 당신은 무엇을 알아냈다는 말인가요 당승무는 눈을 가늘게 뜨고는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우리는 저 곳과 거리가 멀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듣지 못하지만 나는 저 세 사람이 여태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소 아국은 화청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건 무엇 때문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곧 혈도가 제지당했다 는 것이오 아국은 놀라 급히 당승무를 쳐다보며 두 눈을 크게 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손오 선배님과 할아버지를 상석에다 앉혔죠 그 물음에 당승무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소 그리고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어 말했다 내 생각 같아선 두 가지 가능성 아국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급히 물었다 어떤 두 가지 가능성이죠 당승무는 고개를 쳐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낭자 주석을 한번 살펴보시오 사마어른께서는 아니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필경 사마어른의 생사를 놓고 소어른과 낭자의 할아버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오 그럼 또 한 가지는 무엇이죠 당승무는 날카롭게 주석을 내려다보며 단언하듯 말했다 그것은 손오사 등의 세 사람을 내세워 함정을 만드는 것이오 아국은 숨쉴 겨를도 없이 급히 물어대었다 그들이 함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를 잡기 위해서인가요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우리가 저절로 굴러 들어오게 유인책을 쓰는 것이오 아국은 금세 또 울상이 되었다 당승무는 부드럽게 웃었다 하하 우리는 기왕 왔는데 함정인들 뭐가 무섭소 아국의 당승무를 바라보니 그의 두 쌍의 눈은 날카로운 한광을 뿜어내는 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 같았다 바로 이때 엿새진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더니 은잔을 높이 쳐들고는 껄껄 웃었다 하하하 두 분은 기왕 오셨으니 서슴치 마시고 이리로 내려오십시오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이에 당승무는 크게 놀라 암암리에 중얼거렸다 음 그리고 보니 엿새진은 벌써 우리를 발견했었구나 이때 아국은 더욱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당소협 우리는 내려가야 하나요 당승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엿새진이 이어 말했다 두 분께서는 한번 보십시오 아마 내려오시는 것 외에는 지붕 위에 계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손을 쳐들어 소리쳤다 여봐라 모두 일어나서 두 귀 깊게 자세히 보여드려라 엿새진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두 개의 밝은 빛 이 두 사람을 향해 비춰왔다 그러더니 양쪽에 20여 명의 흑색 경장을 한 사나이들이 화를 든 채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사나이들은 모두 화살을 장정에서 두 사람을 향해 겨누고 있었다 당승무는 그것을 보고 암암리에 중얼거렸다 과연 암배가 있는 함정이었구나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즉시 아국을 슬쩍 치고는 일어서서 냉랭하게 웃었다 하하하 내려오라면 내려가지 무엇이 두렵겠소 그러더니 즉시 뜰 안으로 뛰어 내려갔다 아국은 겁이 나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내려가며 또 한 장의 기와장을 떨어뜨렸다 당승무는 고개를 돌려 아국을 향해 나지막하게 말했다 아국 나에게 가까이 서시오 그리고 절대 멀리 떨어져서는 안 돼요 아국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러는 동안 두 사람은 이미 계단 앞까지 다가갔다 이들이 가까이 오자 왼쪽에 서 있던 여덟 명의 흑의 경장을 한 산 아이들이 손에 귀두도를 뜬 채 두 사람을 재빨리 애워싸고는 행동을 감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약간 떨어져서 두 사람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다 지금 당 승무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으나지 붕 위에 있을 매는 궁수가 있었고 또 거리가 너무 멀어 독수를 전개할 수 없기에 내신 매 우화가 나 있었다 게다가 여덟 명의 흑의 경장들의 행동을 보자 더욱 화가 치밀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고개를 돌려 소리쳤다 너희들은 정말 죽고 싶으냐 말을 끝남과 동시 그는 오른손을 휘둘렀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와 구과 함께 태연이 계단 위로 올라갔다 한대 두 사람이 세 번째 계단을 밟는 순간 갑자기 둔탁한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리더니 여덟 명의 사나이들 이 신음 소리도 내지 못하고 모두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당 승무는 안색 하나 변치 않고 마치 그러한 일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하게 여전히 계단을 밟으며 올라갔다 순간 여세진은 안색이 크게 변하더니 당 승무를 쏘아보며 음산한 음성으로 말했다 왕노재께서는 무형 지독에 매우 정통하시군 무형 지독은 원래 자유문의 동문 기독인데 여세진은 당 승무가 흑살장을 전개하는 것에 벌써부터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당 승무가 무형 지독을 전개하는 것을 직접 보자 당 승무가 탈훈장 방통의 전인이라는 것이 여실히 판명되었다 당 승무는 소구리 등 세 사람을 바라보며 냉랭하게 말했다 무형 지독을 정통했다면 어쩌시겠소 당 승무는 말하는 동안에도 세 사람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며 혈도가 제압당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그때 여세진이 음산하게 웃었다 왕노재와 낭자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자진 투항하러 오신 것이오 아니면 순간 당 승무는 여세진의 말을 가로채며 냉랭하게 쏘아붙였다 흥 당신은 사람을 잘못 보았소 여세진은 팔짱을 끼며 매우 격렬하는 투로 말했다 왕노재 계단 아래를 보실까요 그들이 무형 지독에 어떻게 되었는지 당 승무는 얼핏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런데 여덟 명의 사나이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야 닝가 이때 육한생이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들어서더니 폭권을 취했다 형제 당주의 명을 받들어 저 두 분께서 빙장에 들어오실 때부터 뒤따라 왔습니다 그래 당노재께서 무형 지독으로 살인을 하셨지만 제가 모두 구했습니다 당 승무는 그의 말을 듣고 내심 크게 놀랐다 이어 전에 사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무형 지독은 비록 천하의 기독이긴 하나 무림 중에는 적지 않는 사람이 그 독을 해소시킬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한 당 승무는 자기가 당문의 기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매우 후회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여전히 냉랭하게 웃었다 귀하께서 설사 무형 지독을 풀었다 해서 또 어떻단 말이오 엿새지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무형 지독으로 이제 우리를 위협할 수 없으니 왕노재도 어쩔 수 없지 않소 당 승무는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급히 당검을 뽑아들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오 당 승무는 겉으로는 비록 담담했지만 마음속에는 큰 파도가 일고 있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 소부리 등 세 사람은 모두 상대방의 수중에 있으며 또 상대방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세 사람을 구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때 점포에 가 당 승무를 향해 눈짓을 보내더니 동시에 전음술로 전해왔다 소형제 빨리 가시오 한편 엿새지는 껄껄 웃으며 매우 통쾌해 했다 왕노재 존사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그러니 제 말대로 두 분은 어서 무기를 거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아국이 독기어린 음성으로 매섭게 물었다 당신들은 제 할아버지를 어떻게 한 것이에요 엿새지는 태연하게 웃으며 세 사람을 가리켰다 낭자의 할아버지께서는 여기에 이렇게 편안이 계시지 않습니까 낭자께서 손오반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 주기만 하면 즉시하라 버지를 놓아드리겠소 당 승무는 암중에 소리쳤다 그렇다 이것들의 말하는 투로보아 사마어른은 이들이 잡아간 것이 아니구나 아국은 눈을 크게 뜨며 울었다 아니 저희 노주인은 당신들이 잡아간 것이 아니에요 엿새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되물었다 어떤 사람이 땅굴로 들어가 미혼향으로 소 노반을 기절시킨 뒤 땅굴로 납치해간 것이 아닙니까 아국은 다시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은 이미 알고 계셨군요 그런데 왜 묻는 거죠 엿새지는 그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응용스럽게 웃었다 흐흐흐 저는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차려놓고 두 분을 기다렸는데 두 분께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러 나 역시도 어쩔 수가 없군요 이때 당승문은 여전히 당검을 높이 쳐들고 있었으며 왼손에는 독살장을 운집하고 있었다 엿새지는 말을 끝낸 후 즉시 기침을 한 번 했다 그러나 그 신호와 동시에 여지껏 술주전자를 들고 있던 세 명의 흑이산아이들이 갑자기 예리한 칼을 뽑아 들었다 엿새진이 음산하게 웃으며 다시 기회를 준다는 투로 말했다 어떻소 두 분은 존사와 할아버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면 손오반이 있는 곳을 대시오 아국이 놀라 급히 부르짖었다 빨리 손을 내려요 우리 할아버지께 손 떼지 마세요 그러자 엿새지는 눈을 번득이며 협박하듯 말했다 낭자 어서 말하시오 아국은 새파랗게 질려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정말 몰라요 이때 당승무가 크게 소리쳤다 내가 알고 있소 그러더니 갑자기 당검을 휘둘러 앞으로 덮쳐가며 검과 장을 동시에 격출해내었다 엿새진 또한 즉시 몸을 돌려 당승무의 검새를 피했다 그러나 뒤이어 발견해낸 독살장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다 그는 본시 방통수화의 부장주였으므로 흑살장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었다 엿새진은 감히 대응하지 못하고 넓은 소매를 휘두르며 단번에 역도로 내찔러갔다 그러자 덮쳐가던 당승무는 즉시 뒤로 물러났다 당승무는 상대에 의해 밀려나자 화가 치밀어 어쩔 줄을 몰라했다 이 늙은 것이 손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무서운 내공이 있을 줄은 미처 몰랐구나 엿새진은 다시 제 궤도에 돌아오며 얼굴에 살기를 띄었다 왕노재께서 만약 다시 손을 쓴다면 노재가 생사를 불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소 당승무는 일격에 실패하고 또 상대에 의해 뒤로 물러나게 되자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즉시 검을 거두었다 사마어른께서는 이미 당신들의 초청에 승낙을 하셨는데 당신들 은 그 신의를 어기고 사마어른을 납치해 갔소 게다가 존사와 장노인 등까지 납치를 하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이때 여태까지 아무 말이 없던 망상비수가 음산하게 웃으며 나섰다 이놈은 아까 암중에 무용지 독을 사용하여 저의 새 제자를 하마터면 죽일 뻔했는데 여 장주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놈은 제가 잡아 가두겠습니다 엿새진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노형이 나설 필요가 없소이다 그러더 니 당승무를 향해 매우 인자하게 웃어 보였다 왕노제 다시 한번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는 더 이상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겠소 이때 아국이 대뜸 나서며 단호하게 소리쳤다 우리는 정말로 노주인의 행방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무엇으로 말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엿새진은 아국은 상관하지 않고 여전히 당승무를 주시한 채 물었다 왕노제도 모르오 당승무는 정색을 하며 그 역시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다만 어르신네께서 납치당한 사실만 알 뿐이오 만약 당신들이 납치해 오지 않았다면 나 역시도 모르겠소 엿새진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내 당신들의 말을 믿겠소 하지만 소노반이 진짜 납치를 당했다면 우리가 사실을 증명하기란 매우 쉬운 일이오 다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만 이곳에 남아있어야 될 것 같소 그 말에 당승무는 즉시 두 눈을 부릅뜨고는 소리쳤다 대체 우리를 어찌할 참이오 엿새진은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내 방금 말했듯이 자살문과 적대시 할 뜻은 없소 그리고 장노인을 난처하게 할 뜻은 더욱더 없소 다만 두 분은 지금 나와 잘 의논해서 우리 공평한 약속을 합시다 당승무는 여전히 얼굴에 노기를 떤 채 퉁명스럽게 물었다 무슨 약속이오 당승무의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또 다시 그 외의 귀에 전음술의 소리가 전해왔다 소형 절대 약속에 대답해서는 안 돼요 엿새진은 교활한 미소를 띠며 달래듯 말했다 노제 우선 무기를 내리고 말합시다 당승무는 이마살을 찌푸린 채 추호도 타협의 기미를 보이려 들지 않았다 우선 말부터 분명히 해보시오 엿새진은 음산하게 웃었다 후후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오 네 지금 장노인과 손녀분을 놓아드릴 테니 왕사도께서는 잠시 이곳에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당승무는 눈을 치켜뜨며 다그치듯 물었다 아니 어떻게 남아 있으라는 말이오 아주 간단합니다 왕사도께서는 여기에 남으셔서 저의 기빈이 되는 것이며 행동에는 조금도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잠시 두 분의 공력을 봉쇄해야 하오 당승무는 순간 머뭇거렸다 그 그건 이때 점포이의 목소리가 다시 귀전에 들려왔다 그 조건을 승낙하십시오 당승무는 암암미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승낙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또 승낙하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바로 이때 맞은편 지붕 위에서 한 청랑한 소리가 들려왔다 여세진은 빨리 나와서 우리의 소문주를 맞이하여라 그 말에 여세진이 깜짝 놀라 즉시 지붕 위를 쳐다보자 어느 사이엔가 양쪽 지붕 위에 두 명의 청이사나이가 장검을 등에 맨 채 서이덧다 그리고 자기네 20여 명의 공수들은 어느 사이엔지 모두 이미 제거된 것이 아닌가 유칸생은 안색이 급변하더니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여세진은 즉시 유칸생에게 눈짓을 보내고는 지붕 위를 향해 공수의 예를 취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늦게 왕림하신 두 분께서는 대체 어느 방면의 친구입니까 그리고 어찌 이곳에 내려오셔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붕 위에 두 사람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덜컹하며 대청 앞에 대문이 갑자기 크게 열렸다 그리고 열린 대문으로 파란 피풍을 둘러 입은 사나이가 큰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 사나이의 안색은 불빛을 받아 금방 타오르는 듯 했으며 눈 위로 치켜 올라간 눈썹은 두 자루의 단도와 같았다 그의 나이는 약 30장도로 보였다 큰 걸음으로 걸어오는 사나이의 두 눈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광이 번들겨 그 위풍의 장내는 이순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역전 이 사람의 뒤로는 청의 경장을 한 4명의 사나이들이 장검을 꺼머쥔 채 마치 그 사나이를 호위하듯 바짝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허리에 홍대를 두르고 입었으며 그들의 가벼운 발걸음으로 보아 일신의 공력이 매우 높은 것 같았다 엿새지는 상대편의 내 사나이가 허리에 흥대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자 내심 크게 놀라 중얼거렸다 아니 홍채문의 사람들이 그러나 당승문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사나이들을 보자 그 위험의 위축이 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어 발자국 물러났다 엿새지는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반색을 했다 하하하 이제 보니 홍채문의 친구들 이었군요 이것 정말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파란 피풍을 입은 사나이는 성큼성큼 화청으로 들어서더니 엿새지는 쳐다보며 냉랭하게 말했다 여기서 장난을 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동사도의 잔당들이었구나 그 말소리는 몹시 사람을 멸시하는 듯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멸을 느끼게 했다 엿새지는 내심 중얼거렸다 이 사람의 말투는 매우 귀에 거슬리는데 대체 누구일까 엿새지는 처음에는 당황해하는 것 같았으나 이어 즉시 태연한 표정으로 바꾸었다 귀하께서는 아마 홍채문의 소문주 같은데 존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파란 피풍의 사나이는 매우 거만하게 대꾸했다 우리는 통성명할 필요가 없소 나는 다만 한 가지를 물어보려 왔을 뿐이오 본문의 13명의 제자들이 효산 부근에서 연속적으로 실종이 되었는데 혹시 당신이 잡아온 것이 아니오 엿새지는 짐직 코웃음을 쳤다 기문의 제자가 실종된 것이 이 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파란 피풍의 사나이는 엿새진을 매섭게 주시했다 효산일대는 당신 엿새진의 세력 범위인데 내 당신에게 묻지 않으면 누구에게 묻겠소 엿새진은 음산한 눈빛으로 피풍을 입은 사나이와 청의경장 사나이들을 한번 쓸어보더니 비꼬듯 말했다 귀하께서는 많이 알고 계시군요 파란 피풍의 사나이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내 당신과 사소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 본문 13명의 제자들을 당신이 잡았다면 빨리 내놓고 잡지 않았다면 아니라고 잘라 말하시오 엿새진은 교활한 미소를 입가에 흘렸다 귀하는 저희들의 비밀을 매우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군요 지금 당신들을 범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내 순순히 보내지는 않겠소 엿새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점포에 육한생 망상기수 등의 사람들이 분분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먼저 망상기수가 번쩍하고 화혈금도를 뽑아 들었다 여당주 살기를 원하오 아니면 죽기를 원하오 순간 파란 피풍의 사나이는 크게 노하여 눈썹을 매섭게 치켜올렸다 너희들은 한꺼번에 덤빌 생각이냐 망상기수는 입가에 냉랭한 비웃음을 흘렸다 너 같은 어린 것을 대응하기란 지금 노부가 손가락 하나 까딱해도 과분한데 뭐 한꺼번에 덤비겠다고 사나이의 두 눈썹이 다시 무섭게 꿈틀거렸다 이어 밤하늘의 한 줄기의 한광이 그어지는가 싶더니 어느새인지 모르게 손에는 예리 한장검이 쥐어져 있었다 지금 그의 이 동작은 번개처럼 빨랐으며 그가 어떻게 해서 검을 뽑아 들었는지 아무도 보지를 못했다 사나이는 장검을 들어 망상기수를 가리키며 냉랭하게 말했다 늙은 것은 저리 비켜라 다음 순간 다시 한광이 번득이더니 망상기수의 칼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향해 내질러 갔다 여세진은 그가 검을 휘두르는 수법을 보자 안색이 가볍게 변했다 그의 수법으로 보아 제가의 번개검법이 틀림없구나 이어 여세진은 즉시 소리쳤다 주영 조심하시오 여세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요란한 쇳소리가 들리며 한 가닥의 금빛이 하늘 위로 떠오르더니 대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었다 망상기수의 수중에 있던 화혈금도가 이미 사나이에 의해 손에서 빠져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정말 불가사위한 일이었다 이 한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온통 넋이 빠지고 말았다 그들은 모두 망상기수의 화혈금도가 이처럼 쉽게 적의 손에 의해 빠져나갈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당승무 역시 크게 놀라며 암중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의 일 검은 마치 소의 뿔과 같아서 아무런 허점을 찾을 수 없으니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구나 당승무는 암중에 중얼거리며 가볍게 아국의 옷자락을 끌어당겼다 그것은 쌍방이 손을 쓰기 시작하면 자기네들도 즉시 행동을 개시하여 소구리 등 세 사람을 구하자는 신호였다 아국도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엿새지는 견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상대가 전개한 일 검의 내력을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다 그는 속으로 감탄을 하며 즉시 소리쳤다 노형 잠깐 멈추시오 물어볼 말이 있소 이것은 거짓이며 망상기수의 체면을 살려주자는 것이었다 망상기수의 손에서 이미 금도가 빠져나갔는데 어찌 다시 접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보나마나 뻔했기 때문이었다 망상기수는 두 눈을 부릅뜬 채 피풍의 사나이를 쏘아보며 아무 말 없이 뒤로 천천히 물러났다 엿새진이 그 틈을 노려 날카롭게 꼬지졌다 귀하는 홍채문주로서 어찌 직면목을 들어 내놓지 않으시오 당승문은 피풍의 사나이를 바라보며 의심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그럼 이 신비의 사나이가 가면을 쓰고 있다는 말인가 사나이는 잠시 검을 거두더니 냉랭하게 웃었다 하아 그것쯤이야 내 못하겠소 그러더니 손을 들어 얼굴에 가면을 벗었다 당승문은 이 파란 피풍의 사나이가 가면을 벗는 것을 보자 즉시 안색이 싹 변했다 가면을 벗은 사나이는 칼날같이 날카롭게 올라간 짙은 눈에 별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며 붉은 입술에 새하얀 치아가 더없이 준수하게 생겼다 나이는 많아야 23세 정도였으며 그 준수한 얼굴과 늠름한 풍채에는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영웅의 기질이 풍겨 나오고 있었다 여세지는 처음에는 당당하더니 즉시 두 눈에 원한의 빛을 띄었다 이어 그는 주의가 떠나가라 소리내어 웃으며 한마디 내뱉었다 으하하하 과연 재소협이군 파란 피풍의 사나이는 낭낭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그렇소 여세지는 이 재갈명에 대해 그리 낯설지는 않으오 후후후 낯설지 않다 뿐이오 이 한쪽 팔은 바로 재소협께서 제거시켰는데 내 어찌 잊을 수가 있겠소 그러더니 팔이 떨어져 나간 빈 소매를 펄럭여 보였다 재갈명은 시익 웃으며 비꼬았다 여당주는 제게 예전에 진 빛이라도 갚겠다는 말이오 여세지는 잔혹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내 비록 재소협과 과거의 관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 두 사람만의 일이며 내가 거느리고 있는 흑의당과는 아무런 원한이 없소 재갈명은 학의 꼬리 같은 눈꼬리를 치켜뜨며 냉엄한 어조로 물었다 동사도가 무림을 위협한 것은 강호의 큰 공적인데 여당주는 동사도의 흑의당 당주 가 아니란 말이오 여세지는 음흉하게 웃었다 그건 재소협께서 잘못 알고 있소이다 동사도의 자유문은 3년 전에 이미 불가항변에 변개가 생겨 뿔뿔이 헤어졌으며 지금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소 그리고 말을 끊더니 잠시 후에 다시 입을 열었다 저의 이 흑의당은 왕년에 흑의 동인으로 조직된 것이며 동사도의 자유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소 재갈명은 냉랭하게 웃었다 여당주의 지금 말씀을 그 누가 믿겠소 여세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조직한 이 흑의회는 강호의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니 재소협에서도 들었을 줄로 알고 있는데 재갈명은 그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여당주는 아직 제 물음에 답하지 않으셨소 북문의 13명의 제자들은 당신들이 살해했소 아니면 그냥 잡아갔소 여세지는 여전히 미소를 대며 딱 잡아떼었다 폐회는 강문각파와 평화롭게 사귀고 있소 그리고 기문의 제자가 실종된 것과 폐회는 아무런 관계가 없소 이때 재갈명은 예리한 한 쌍의 눈으로 점포의로 변장한 정수복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이미 전음술로 대화를 나눈 것 같았다 이때 갑자기 재갈명은 얼굴에 기이한 빛을 띄더니 천천히 입을 떼었다 여당주께서 이황 본문과 적대시할 뜻이 어부시다면 저 역시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소 그러나 저 사람들의 혈도는 풀어주시오 그러더니 소구리 등 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여세지는 3년 전에 재갈명이 전개한 철레지에 의해 한파를 잃었으므로 지금도 물론 철레지가 자기 음향수의 극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이곳의 자기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재갈명의 적수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상대방엔 검을 신비스럽게 사용하는 당승부가 있다고 생각했다 여세지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더니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 벌써 왕로제에게도 얘기했지만 사실 나는 저 세 사람과 아무런 악의도 없소 하지만 또 재소혁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그대로 이행하리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점포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 그들의 혈도를 풀어주시오 이때 당승부는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 재소협의의 일, 검은 비록 매우 날카롭기는 하나 여세지는 공력이 심화하고 나머지 세 사람들도 모두 고수라서 상대를 해도 패하지는 않을 것인데 어찌 재갈명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당승부는 재갈명의 철레지가 여세진의 유일한 극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점포인은 당주의 분부를 받자 즉시 공손히 대답하고 앞으로 다가가 소구리 등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장로인은 혈도가 풀리자 두 눈을 부릅뜨고는 두 손을 한번 흔들어 보이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크게 소리쳤다 이놈 여가야 내 너를 없애야 그러다가 그는 일순 손을 높이 든 채 멈추어 서고야 말았다 주석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 남릭은 사람이 당승부와 자기의 손녀라는 것을 발견하자 어리둥절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것이다 소부리는 혈도가 풀리자 상위에 차려있는 술상을 보더니 침을 꿀꺽 삼키며 술을 한 잔 따라 마셨다 그리고는 언저리를 아무렇게나 닦더니 희죽거리며 말했다 장로인 우리 우선 먹고 봅시다 파고는 다시 요리를 한 젓가락 집어 입안에 넣더니 씹으며 제갈명을 향해 폭권을 취했다 소문주 구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좀 드시지 않겠습니까 제갈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웃었다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할 일이 있으니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곳에 남아있으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몸을 돌려 큰 걸음으로 밖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뒤에 서있던 청의사나이들은 즉시 길을 비켜주더니 제갈명이 지나가자 다시 호위를 하듯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이었다 이때 소부리가 급히 일어서더니 상위에 있는 갈글 한 마리 집어들고는 소리쳤다 우리도 그만 가자 이어 그도 역시 제갈명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이어 장로인 당승무 아국과 아란도 일제히 뒤를 따랐다 여세지는 음산하게 웃으며 슬쩍 물었다 아니 손호형 어째서 벌써 가시는 것입니까 소부리는 달게 뒷다리를 뜯으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감사하오 하지만 그만 가보아야겠소 엿새지는 할 수 없이 뒤를 비켜주며 소리녹여 말했다 제소협 멀리 가지는 않겠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오 제갈명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냉랭하게 대꾸했다 좋습니다 여당주께서 기분이 좋으시다면 수시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일행은 제갈명을 앞세워 빙장의 대문을 나섰다 이때 제갈명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예리한 눈초리로 소부리 장노인 아국 등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세지는 세 분의 몸에다 장난을 했습니다 소부리는 깜짝 놀라며 급히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난 전혀 느끼지 못하겠소이다 제갈명은 눈을 치켰뜨며 냉랭하게 말했다 동사문의 특기가 바로 암암미에 독을 내리는 것이오 지금 여세진이 세 분의 몸에다 독을 내린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오 여기까지 말한 그는 조그만 병에서 새알의 환약을 꺼내더니 세 사람에게 건네주며 계속 말을 이었다 이 환약은 천하의 기독을 전체적으로 푸는 것이오 그러니 어서 복용하십시오 당승무는 그가 꺼낸 약병을 보고는 절로 탄성을 올리며 중얼거렸다 당문의 벽독단 제갈명은 당승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이것이 바로 당문의 벽독단이오 제갈명은 소부리 등 세 사람이 벽독단을 복용하는 것을 보자 즉시 폭권을 취했다 그럼 저는 따로 할 일이 있어 이만 작별을 구하겠습니다 하며 제갈명이 막 몸을 돌리려고 하자 소불이가 급히 불렀다 소문주 잠깐 기다리시오 제갈명은 얼굴에 미소를 떠올리며 멈추어 섰다 어르신네께서는 무슨 가르침이라도 있습니까? 소불이는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더니 나지 막하게 말했다 나는 전노형의 암시를 받았는데 소노바는 엿새진이 납치해 간 것이 아니랍니다 검은색 9 비하 이상 ân aunque 알 흰 여러분 봤 봤 아니 FBI 감사합니다.